짐창맨님 어? 뭐야? 다 오셨네? 그러면 라인 밸런스를 좀 갖춰서 서포트 미드 나왔고 아 이겨야겠다 그러면 불꽃남자 정대만님과 침창맨님 뽑겠습니다 아싸 이거 되나? 원딜 원딜 아 내가 멍청이네 아 포지션에 이거 바로 구겨서 하면 되나요? 이거 하면 될까요 이제? 네 고고 갈까요? 저희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포지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침창맨님 서포터 같이 원딜 가실 분 있나요? 저 서포트 하겠습니다 저 서포트 하겠습니다 형님 원딜 하시면 제가 서포트 해도 되거든요 어? 원딜 제가 2대의 K 디틀린 보여주십니까? 아 좋아 오세요 제가 키워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서포트 가겠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데이아님 들어오세요 뱉당 님이 주 라인이 어딘가요? 저는 탑이죠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미드로 가주세요 제가 에이스 픽으로 뽑았거든요 사실 오케이 저번에 서딘으로 캐리하는 모습 봤거든요 제가 에이스인건 좀 그러면 피처리 형님 정글 가실래요? 탑 가실래요? 탑 가실래요? 탑 갈게요 그러면 제가 정글 가겠습니다 뱉당 오 오 오 바로 그냥 구를 해버리네 자아 나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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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헬로포터님이 윗 오시면은 그냥 내비하고 가사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메이지 하시니까 혹시 뱁당님 정글은 도십니까? 정글이세요 그러면은 제가 믿으러 가도 되겠습니까? 저 정글 너무 못해가지고 네 자 벤 추천 봤어요 아 킹 뚜껑 먹어야겠다 어 추워 벤 뭐 할까요?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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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스? 벡스? 그냥 헬로포터님 팔다리 자를게요 네 뭐 그러든가 말든가 밤바가 뭐하더라 밤바가 제라스 뭐 이런거 좀 함 제라스? 제라스까지 자를까요? 제라스 아니면 미드 안쓰면은 막 자크같은것도 하는데 좀 애매함 벤하기가 애매하면은 말파이트 OP니까 그냥 말파이트 벤해도 될 듯 말파이트 인정 넌 진다 넌 진다 넌 진다 꼭 먹어야겠다 선픽을 뽑아야겠군 켄앤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켄앤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켄앤벤 버프 됐어요? 어... 버프된지는 오래됐죠 아... 근데 왜 저러지? 아리 한판 가겠어 오... 아리 선피 오... 어... 아... 벱당님이 켄앤넨 해서 그런거 같아 벱스 밴난... 벤데면... 아니... 잭스 밴 되면... 켄앤넨 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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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데면... 켄앤넨 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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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륵시안... 불꽃남자님 원딜도 되십니까? 저 원딜 안됩니다 사... 사... 이번에는... 저희 원래... 플랜데로 가죠 원딜? 나 원딜 확인하는데 원딜 할 사람 없어요? 어 그러면은... 프로게이가 원래 원딜 하죠 그러면... 그... 불꽃남자님 탑 가실래요? 어? 제가 탑이요? 네 탑 골라주시고 프로게이 박정석님께서 이제 원딜 가시고 침창미님 서포터 음 이게 나을거 같아 1년 만이고 오랜만에 만나네 가자 우리 희철이 또 야마도는거 한번 봐야겠는데 아냐아냐아냐 야발삼청 한번 봐야겠어 우리 희철이 욕검사 오늘 욕검사하는 날 쟨 일부러 저런단 말이야 아니 나 일부러 안해 너랑하면 꼭 합이 안맞더라 아니 내가 흙치는거 볼라고 막 그러는거 같애 아냐아냐 너랑하면 떨리나봐 너한테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너에게 증명해야겠다는 이런 어떤 중압감 이겨내지 못하고 또 한번 푸지게 한번 쏴버리고 너에게 야발을 또 이끌어내버리는 뭐야 노벤인데요? 어어 어어 치메인 치메인 어? 네? 뭐야? 암묵적으로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 잘렸습니다 아 스웨인 베네따오입니다 잠깐만 저기 애니가 서포트인가? 서포트의 가능성이 높은거 같애요 제라스를 그럼 자르겠습니다 왜 너랑 나를 조종할 수 있는가 미드 애니? 원딜 수법 탑을 세트 혹시 상대하기 어려운 탑 라이너 있나요? 탑 챔프? 어떤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고우. 아... 혹시 불꽃 남자. 혹시 불꽃은 남자. 어려울수록 코로나19 불타는 남자니까. 밴 뭐하지, 이거? 닷가도 안되겠다. 우리 팝이 어떻게 할 때 피금할 것 같으면 하체 키우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 허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올라프. 엇, 올라프는 절대 이길 수 없기남. 내 약속! 이거 합격 못참는데 야 발 아저씨 뭐 아빠 어 뭐 아무 거랑 뭐 이런거 자 이거 있어 우리가 될까요 이거 할게 오래 오라 시아는 이 스페어 제작 머리위에 우리 딜 있으니까 진 갑니다 예 과연 머리위에 곰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찐 아이고 pp길이 너무 너프가 돼가지고 개쓰레기 이거 뭐야 아 저 밀리 오네 아 이럼 미디언 마 미니 미디언 이네 아 밀리 오래 개 짜증나는데 완전 짜증나는데 개 빡 돌아 이거 어 밀리 오래 누가 하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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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오 아마 세이오 님이 할 것 같습니다 아 밀리오 스턴은 없죠 네 밀리오가 스턴 거는 건 없죠 네 스턴은 없어요 밀어내는 거 있어 네 밀치는 거 있어요 개 아마도 넓 으 2 으 으 어언 으 으 근데 원딜이 세이오 님 인데 어 아까ля 근데 어 포토 님이 탑 이시고 힘든거 아니야 어 괜찮아 아 원딜 좀 쳐 세우 님이 다 부수는 거 아닙니까 쓰유님 쓰유님 그만 아니야 챌린저 찍으신 분이예요 챌린저에요? 어.. 맞죠? 어.. 좀 곤란한데 하하 벌써.. 쫄리는데요? 여기까지 30분 되겠다 아 야발 아저씨가 다 해주겠지 가자 가자 맞지 맞지 여기 돼지가 많이 없어서 네 여기인데 와드 바꿔올게 와드 왜 이렇게 끊기지나 컴퓨터 이 CA 안해주셔도 돼요 칼패스 갈게요 네 우리 역법인척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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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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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어?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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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포즈 어떻게 하지? 어? 실수 먹어야 돼서 안됩니다 포즈 포즈 어떻게 해 실수 3개 먹고 포즈 걸었다 포즈 어? 들어왔다 포즈 고할게요 고 어떻게 풀죠? 포즈 포즈 리섬 리섬 맞죠?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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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치세요 포즈 포즈 한번 더 치는거야? 네 오케이 어? 다시 정지 됐다 어 아이웨 됐어요 됐다 아 CS 못 먹었잖아 아싸 전 다 먹었어 핫 핫 세즈 여기 있어요 핫 세즈 위 캔 오케이 야 이 랩 왜 안돼 스킬 왜 안 찍혀 잠깐만 요즘 랩 왜 이렇게 심하냐 스킬 왜 안 찍혀 어 저도 랩 좀 심한거 같아요 어? 아 주말이라 그런가? 왜 안돼 아 까비 왜 안돼? 스킬 안나가? 잠깐만 엔터키 왜 아 씨 채팅이잖아 아 이거 들어가 들어가 대박 돌아 야 너 들어가는건 거기로 들어가고 저만은 누가 들어가 도졌다 어 살렸어 살렸어 아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망했네 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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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쳐라 너랑 나는 좀 아닌가 보다 어 운명이 운명이 아 루시안 스펠는 다 없어요 지금 아 아까 각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개망 삼맥 미드 세주안이 어 운명이 매들 갖고 있어서 피가 다쳤어요 선생님들 괜찮아 괜찮아 너도 자연치유 있어 너도 자연치유 있어 자연치유 해 원조 김재수님은 누구시지? 어 내 방 시청자 어 어어 잘 못 잡았어 라인드 너무 최악인데 이거 오케이 세주 탑 세주 여깄어요 오케이 그쪽 보고 있어요 오케이 마너 없다 마너 없다 루시안 마너 없다 오케이 우리 집 깔까? 아 이거 집 까면 너무 쓰는데 너는 가라 넌 가라 나 안 가도 살 수 있겠어? 오케이 세주 왔어요 탑 어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데이 이데이 해볼게요 일로 가봐 괜찮겠어? 어 어 일단 해볼게 네 멋있네 멋있네 어? 나 죽는데 이거 야 라인 쪽 땡기셔도 쪽 땡기줘야 돼 오케이 제가 좀 땡길게요 어 근데 밀린 라인이어가지고 네 어 바텀 타이브 아니겠지 이거 레오다 오고는 있는데 나움 이거 저거 좀 앞에 거 좀 먹어줘 응 먹어 나이스 다 먹어 어 땀 노플 응 오케이 오 험 세 내가 이거 없어 파곤 3 나 앞에 맞춰줄게 오케이 잘먹는다 오케이 괜찮아 CS 비슷해 똑같아 내가 또 7개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네 갱플래크였네 갱플래크였어 미안 조금 차이나 괜찮아 갱플래크가 좀 먹었잖아 뭐야 먹었어 먹었어 먹었는데 방금 8이 됐는데 먹었어 구잖아 지금 지금껏 먹었고 아 왜 감시해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어 저기 이거 화살통 나왔어 오케이 절장에 화살통 들어오면 물어 들어오면 물어 CS 53개씩 먹고 집가기 근데 우리 안죽고 그 금화 상대로 챌린저 상대로 버티면 게이드가 아니야? 그쵸? 다른 라인에서 해주겠지 옥턴이 안죽었으면 우리가 더 이득이긴 했어 이거 안 밀렸어 우리가 우리가 아 내가 채팅을 켜놔가지고 아까 그 PPP 그 하다가 그 영향이 여기까지 온 거 이거 대포 먹어라 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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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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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만들어 놔 올라갔네 위에 위에 오드박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 찐셉 찐셉 오케 오 오 너무 평화로 온대 거기 와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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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졌어 나이스 내 차례인가? 아니 우리 랩에 딸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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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배세네 꽤 쎈데요? 한 번 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세준 세준 조심 나이스 오케이 내가 왜 들어갔을까? 네가 맞추는데 에니스펠 휴대시 없을걸요? 나한테 플래시 쓰고 들어온 것 같은데 아 까비 이득 봤어 이득 봤어 궁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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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아니 궁쌈 히처리 굿 아 히처리 어 킬? 잘못 빠졌다 나이스 오케이 아 나 갱풀 궁땜에 죽은거래 응 응 그럼 잘한거네 아 불꽃만 자 좋아요 아 잘해야겠다 사실 우리 응시안한테 킬 다 안줄 수 있는건데 그건 너무 아깝다 어? 뭐 먹었잖아 방금 거 방금 먹었어 먹었어 아닌데? 먹었어 아니 먹었어 왜? 지켜보고 있다 정말 야바라주씨 배골 무리하지 배골 무리하지 않고 배골 빼줘 이쪽에 와드 박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와드 와드 밑에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타면 괜찮은데 오케이 내가 여기 밖으로 올게 잠깐만 네 저 한번 가볼게요 더 없네 네 아니 밖으로 레페이가 왜 이렇게 나지? 나 궁이 있으면 한번 물어볼게 어? 세주아니도 있다 위에 먹는다 저 어떡하지? 다 있다 하지말자 하지말자 녹턴 없다 줄건 줘 줄건 줘 다소해 다소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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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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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안왔어요 아직 응 다온다 다온다 여기 밖집인가 우리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 좀 도와줘 여러분 아! 배아퍼 오! 너무하잖아 이거 진짜 밖 아 야발 나왔어요 1야발 우리 우리 잘하고 있어 진짜 근데 다이아 상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라인에서도 해주니까 아 뭐야 이거 세주아니 이거 일부 미드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안돼요 지금 지우고 올게 와드가 있네요 와드 여기 미드 꺼졌고 세즈 탑 오케이 확인입니다 야 빨리 남 탓 대상 찾자 이거는 내가 봤을때 병거나 이거는 녹턴 탓이야 내 탓 아니지? 어 녹턴이 와서 레드 대주고 그리고 세즈 바텀 계속 먹었어 먹었어 왜 탭을 키고 있어 게임 안 해? 게임 안 해? 집중하자 집중하자 피터라 집중하자 녹턴 궁 지원되죠 바텀 잠깐만요 아직 안돼요 지금? 지금 돼요 네 살짝 땡겨 놓을게요 살짝 땡겨 놓을게요 라인 그냥 밀어요 라인 그냥 밀게요 이거 그냥 계속 여기 프리싱 앞에 다른데 어차피 갈 데 없죠 전령 전령 박을건데 여기 어 그래? 선생님 그럼 진짜 말씀해 주셨을때 미리미리 밀었잖아요 내 슈가니 내 슈가니 슈가니 늦었다 잠깐만 나 골드 못먹은거 같은데? 골드가 슈가분이 돼 됐어 텐노기 먹었잖아 텐노기 아니 저 안됐어요 M이 없어 쟤 M이 없어 MP MP 없어 오면 문다 오오오 나이스 다 죽여 아 잠깐만 빨리 밀자 선생님 아 어떻게 세이주하니까 다 들어왔 돼서 제압킬 먹어서 이득이 아닐까요 네 이득입니다 공동적인 영감을 풀어놨지 댕프린 뭘 할 수 있는데 준다 히처리 개패네 또 밀고 집 가자 친구야 오케이 하나 내가 먹고 이거 탑 한번 탑 한번 탑 한번 여기 아직 노와드 어 눈치 깠어 아 눈치 깠네 가셔도 됩니다 땡큐 아 와드였는데 와드였어 저도 못봤어 누가 초대하는데 아 셰주하니가 커버가 기가 맥히네 아 아 이거 너무 근데 우리 노폼 CS 개잘 먹었어 셰주하니 셰주하니 또 셰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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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이 안보인다 앤이 앤이 안보인다 앤이 저쪽 여기 앤이 저쪽 앤이 문다 오케이 저쪽 올라간다 바텀에서 합류해줌 빼요 그냥 쭉 빼면 돼요 쭉 앵플 안보입니다 어 가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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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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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텀 밀자 어 끝났어 끝났어 하하하하 안보여요 갱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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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자 밀자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바텀 밀어 그냥 하하하하 팔자야 저거 어 아 쭉 밀리겠는데 어쩔수없어 어쩔수없어 우리 가도 변하는거 없어 괜찮네 오히려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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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밀어 뭐야 저기 뭐야 5명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계속 오는데 가 우리도 가 우리도 가요 이거 억제기 억제기 밀리게 둬요 이거 이거 어 오히려 좋아요 억제기 이거 욕맞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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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웅씨 두배 이벤트 시작합니다 좋은거죠 네 좋은거 맞아요 욕맞겠는데 쭉 닦아놨습니다 일단 쭉 닦아놨습니다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가 둘이 미드 갈게요 그러면 네 큰것도 몹시다 빼류 어 두배 이벤 해야겠다 나 이거 두배 이벤 것만 먹을거야 왜 안와 두배 이벤 카치하는 바깥시간만 우는건가 이제 오고 있어요 하나 쓰기 아까운데 아래로 오네 탬이 좀 빡세게 나왔나 맞았다 이거 가도 안될거 같은데? 그냥 미드 미는게 나을거 같은데? 가는거 맞어? 줄줄인데? 줄줄이 맞어? 줄줄이 쟤토 공이 어디갔지? 뭐 비쥐다가 공중에서 폭사됐습니다 게임이 왜 이런데? 준비 돼 준비 돼 준비 됐다 준비 됐다 아 뭐야 잡았다 잡을게요 분홍색 마이하트 오 우리 이겼어 오 우리 이겼대 미드 어떡해 미드 오 우리 이겼대 집다 집 집 집 집 집 집 집 풍리박산 나고 있어요 지금 경험치가 아 네 경험치 탄다 경험치는 없는데 우리집 탄다 아 타면 돼 연령 맞고 올게요 아 느꼈다 한 번 봤겠네 아 아 우리 뭔가 거덜렀는데 으 으 으 으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아 경험치 먹고 후반 도보하면 럭키 땡 오케이 오 땀 나 땀 나 땀 나 걸으시나 바로 치는 것 같은데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녹통 등 돌았을 때 아 아니지 에잇 안먹어 안먹고 있음 안먹고 있음 이제 먹는다 이제 먹는다 이제 치겠다 이제 치겠다 안될지도 아 안될지도 안되겠는데 바로 좀 막은거 막 막 막 막은거 맞죠 믿을 믿을 거는 녹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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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직간다 오케 오 녹탄뿐 철수합시다 철수합시다 싸우지말고 철수합시다 오? 근데 이겨? 이겨? 근데 이긴데? 뭐야 어? 어? 이기는데? 루시안만 보면 이기는데? 루시안만 보면 이기는데? 갱플랭크 갱플랭크 죽여 죽여 갱플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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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망세 방어기야 에헤이 신사갑게 행동해 네 나이스 세드 오 우원 형 공건이가 미드 계속 믿게 이거 2번용까지 줘야 될 거 같은데 그쵸? 억제기가 곧 지우수 있습니다 근데 미드 여기서 이거 들어오면 저게 좀 용 30초 아론이니까 머리를 먼저 밀수 어 생겼다 어우 복직이 나왔다 복직이 생겼다 아론을 이용해서 미드 한번 깔까요 예 미드 한번 까죠 미드 까면서 용 과자 저기도 우리 이번용 줄거 같은데 바로 용 가져 네 어 루시안 궁 썼다 이거는 용 중 되는거야 여기 옆에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만 잡으면 돼 그럼 우리 이김 오케이 오케이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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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롤인가 이게 롤이지 나 히오스라고 했는거지 롤스라고 했는거지 이게 히오스고 이게 롤이고 어 야 맞네 오 나이스 아 왜 안받아 오케이 나 한개 없네 오케이 오케이 역전 역전 터치 밀고 갑시다 이거 괜찮은거 같아요 어 어 약하네 온다 온다 애니온다 온다 온다 빠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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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드로 밀고 오면 미드로 밀고 오면 어떡하죠 지금 칩탈구 아 애니온거를 흑전폭발로 못오게 했었어야 됐네 미드오면 끝나는데 이거 네 원딜은 살았으니 근데 원딜인데 내가 약간 실수했다 나 딜렀는 건가요 아이스 원딜 잡았어 어 녹턴 빼지 녹턴 빼지 밑대로 뺄게요 자 시간적이 밑대로 뺄게요 나이스 티팁 세즈 공 빠졌어요 네 오게 오게이 빠르다 어? 노턴 살려줘야되나? 아니요 안 살려줘도 돼 빠르다 우리 우리 챌린저만 잡으면 됨 루시안만 잡으면 됨 이악물고 아 200원 200원 이렇게 약해 에이 세리들로 가겠습니다 옙 아 아 네 뜨시구요 네 다같이 바텀으로 갈까요 우리 텔 있는 분만 탑 밀고 킬 세트 탑 네 세트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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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함께 바텀을 가면 되겠죠 높턴 미드 하나 드시고 오면은 오게이 어 무섭다 이거 도망쳤어 여기 세트 탑 무섭다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저 밤 애니어봅시다 아 저쯤 멀음 저쯤 멀음 저쯤 멀음 저쯤 멀음 고고고 저쯤 멀음 어 쎄쥬하니 어 쎄쥬하니 난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나 좀 먼데 나 좀 먼데 애니어볼게요 나 좀 먼데 나이스 쎄쥬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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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와드 와드 킬줄게요 좀만 닫으세요 좀뽕남자 아래로 갈게 좀뽕남자 좀뽕남자 당신 믿을게 오케이 다겠다 나이스 야 미드가야 나 없어도 이기는데 쎄쎄쎄 안 나왔습니다 템포 템포 나 없어도 이기지 불꽃남자 이게 불꽃남자 이게 불꽃남자 뭐지?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만 애니 애니 6초인데 아니다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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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벌려가지고 싸우면 이겨요 우리 아리님이랑 나랑 벌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나 없는데 저 없는데 저 없는데 아예 토템 아니 토템 토템 토템? 와 나 레오난데 승리 어 이걸 이기네 2코스프 토템 있잖아요 아니 저 아까 한타할때 분명히 저 없다고 했는데 왜 아니 오브젝트 아니 오브젝트도 없고 하는데 왜 이겼다 이겼어 야 이걸 이기네 아 차라리 지지 네 저 이겁다 러스 다 넘깁시다 네 아니 넘어갑시다 내가 없는데 넘어갑니다 훌쭐놨어야 되는데 훌쭐놨어야 되는데 훌쭐놨어야 되는데 오케이 도장하셨습니다 도장하셨습니다 심창민님 심창민님 재밌으셨겠어요 아니 저 어 장민이 목소리인데 너 정민상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전 정글하면 안되나봐요 재미있어야되는데 재미없냐 이겼는데 심창민님 라인전 전적 3대1이네요 오늘로 아 그거 그 그분이 PP 돼가지고 제 채팅창에서 스킬을 못 썼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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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했어요 3대1 아 팀원이 제 잘못입니까 그리고 저 없는데 자꾸 한타 걸어서 이겨요 개빡 돌게 3대1 진짜 라인전에서 개 털렸는데 또 그대로 또 그대로 또 한번 갈까 그래도 우리가 바텀에서 쉐이호님을 잘 받아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에요 쉐이호님 지금 입 꽉 깨무는거 같던데 쉐이호님 바텀에서 약간 이걸 이걸 쳐 약간 그거 같은데 우리 말 안들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말 듣게 하면 되죠 아 오다를 했는데 안들었나봐요? 아 우리 팀도 말 우리 팀도 내 오다 안들어 나 나 없다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막 싸워 그리고 이겨 짜증나게 이기면 좋은거 아닐까요? 뭘 좋아해요 그 좋긴 그리고 막 애니도 나 없는데 막 문 닿아? 나 도착했는데 막 피가 진짜 꽉 차있어 아니 토템이 좋은거죠 좋은게 좋은거에요 한판 더 하죠 한판 더 아 그래도 야발 아저씨 한 이 야발 나오고 끝났다 이 야발선에서 막았다 나 처음에 리얼 당황했어 저도 좀 당황했어요 왜 내가 이를 안쓰잖아 그죠 나도 왜 안쓰져 왜 안쓰져 고고고 근데 이 안쓰길 잘한거 같아 이 썼으면 안 맞았을지도 몰라 이 썼으면 안 맞았을지도 몰라 아 뭐야 올라오시죠 후픽 하고싶은 분들 뒤로 가세요 아 나구나 후픽 하고싶은 분들 뒤로 가세요 내가 후픽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방 네 오케이 아 나 진짜 아구님도 오셨네 아하 아하 신평매님 네 저 왜 고피자 안주셨나요 어? 저도요 아 그거 그 두 분 개못써서요 아 글을 개잘 썼는데 글을 잘 썼으면 제가 드렸는데 이제 개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글을 개못써서요 오랜만에 정말 뭐 한편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한편 나와 나오긴 그럼 책에다 써 아 아쉽네요 본인 출간하는 책에다 넣든가 아니 고피자 먹나 했는데 제 돈으로 먹겠습니다 서로 각자 돈으로 드세요 노크턴인건 좀 너무하지 않나 아 노크턴 스타 립버전 미만 잡 아 스타 립버전은 못 이겨 스타 립버전 넘어서고 오세요 아 오케이 아 인정 스타크랩터스 립버전 1.16.1 에이드린 이었다 에이드린 이었다 어느 한 여름 이었다 도입부 어떻게 이거 벤 하나? 벤 벤 뭐하죠? 저기 정글키 차는거 표출 이었다 저기 에이스가 어디죠? 에이스 세이호님 세이호님은 벤으로 못 말릴 것 같아요 네 벤으로 못 말려서 그래요 일단 세주로 자르겠습니다 네 아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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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갱이 되게 예민했어요 되게 예민했어요 어? 애니 나 뭐하지? 애니 카운터는 뭡니까? 애니 카운터요? 애니 카운터 잠깐만 OPG다가 OPG 딱히 없을텐데 멀리서 패는거 멀리서 패는거 애니 빅토라 아 토르비 이제 머리위에 티버 떨어져서 죽을거 같아요 네 애니 아 안되겠다 나 진짜 희철아 원하는거 있니? 서포터 어 뭐 노틸 에무무 근데 아모모도 나쁘지않아 아 아모모 아모모 간다 희철아 와 렛츠고 렛츠고 핑크아모모 파랑아모모 누구나 맞출수있지않을까? 어? 어? 브라브라브라움 대머리 브라자 브라움 나 들어.. 나 들어가면 대가리 도자기 깨지는데 본드로 붙이면 되죠 본드로 붙이면 야바라는데 원래 어떻게 되겠지 뭐 그지? 근데 이번에 세이오님 진심으로 나오실거 같은데 세이오님 방금 본드로 약간 진심펀치였어 근데 나랑 병건이가 존나 안정적으로 잘했어 와우 그건 맞지 그건 맞아 뭐하지 초반에 병건이 싼거 빼고는 아 좋아 좋아 아 그거 알지? 튕기는거 알지? 말파 괜찮을거 같은데요? 말파 할까요? 에무무의 말파 괜찮은데? 뒤졌다 뒤졌다 말파가 말파가 한번 박아주면 제가 들어가서 그 슬픈 미라의 저주 한번 날리겠습니다 아 형님 루시안 루시안을 잘라보겠습니다 루시안 아 루시안 어 브라움과 또 같이하면 굉장하기 때문에 아 잠깐만 나무모 패시브 좀 공부해야돼 평타치면 마반 깎이나? 평타치면 마반 깎이나? 마더가 깎이고 그럼 스택 스택 쌓이나요? 아무모죠 네 아 고정 피해도 받네 아 아니구나 슬픈 미라의 저주가 걸리는 것 뿐 나중에 데미지 받을 때 추가 데미지구나 원래 막 깎이 아니었네? 그럼 골고루 브라움처럼 묻혀줘야 되나? 뭐 나도 벌로 고혈에도 사미라 어 이제 슬픈 미라의 저주 세명이상 맞춰야지 사루반 바루스 알라고 사미라있지 자루반 오 소혈 에리비아 뭐야 탑에니비아 같다 아 저 탑에니비아 하시네 뭐야 탑 애니비아 포토님 아마 탑 애니비아로 오시는 것 같은데 애니비아 좋은다 저 시비르 실드 켜져도 붕대 맞으면 날아가면서 기절을만 안하는 거죠 네 날아가고 스턴은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어? 이스드소를 이스드소를 아 짜증나는데? 안 물어야 겠다? 이스리얼이니까 이스리얼이면은 베인 보여주시나요? 어? 암흥음 발사? 미친거 아냐? 미쳤는데? 뮤뮤 칼디? 근데 저희 저희 투정글인가요? 어? 저희 뮤뮤 야야 무모 왜저래 야 무모 제발 어? 심창맨님?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뮤뮤 사라 경거망룡 하지마 위험해까지 노게인 야 요정왕국 칼리스타 스킨 눈 잘못 들었다 어?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일부러 기다렸다 하듯이 시작하자마자 어 저 그러면은 채널 포인트 진다에 걸게요 아니 저도 일단 진다에 걸겠습니다 눈 잘못 들었다는 사람이 누구야? 불커치남자 사소합니다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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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커치남자 아니 맞어 맞어 왜이래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저희 불커치 오 이거 빨라졌네 이거 맞아가 없네요 맞아 아 괜찮 사소합니다 이 정도면 피지컬로 극복 가능 오케이 오케이 위험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법이었다 아싸 아싸 계약됨 아 계약해야겠다 한 대 치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기선 제압했어 그렇게 하면 해야되겠다 한 대 더 땀 지금 무시만 척 하다가 후회님 말하는거 들었음? 못들음 못들음 무시만 척 하다가 싹 조심하게 풀캠 해야겠다 풀캠 해야겠다 풀캠 하시라 그래 그래 지금 바텀 모셈 나 잘 못 핑크핑크 핑크 칼리아 핑크아무무 오 그러네 우리 핑크네 약간 보랏빛이다 나도 하하하 야 이거 그웬이 좀 딴딴한거였으면 더 좋았긴 하겠다 그웬 딴딴해 아 버즈의 손길 미쳤죠 가자 이제 이 정도 갑니다 야 알았어 차라라 통통튀겨 감전히 터지면 왜 지노 답게 하죠 견문색으로 와도 오케이 맞았죠 괜찮아 나한테 큐를 써 아 맞았죠 일부러 맞았죠 오케이 일부러 맞기 나이스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갑니다 나 못참습니다 오케이 자르반 자르반 쭉 빠지면 돼 쭉 빠지면 돼 쭉 빠지면 돼 쭉 빠지면 돼 게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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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개 털리고 감 피없음 미니언이 개팸 오케이 개팸 자르반 아 스킬 잘못 찍음 잘못 찍음 먹고 자르반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 일레비니까 들어가야지 오케이 나 와도 받고 자르반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못올거야 근데 너의 실 때문에 나의 위치가 발각되는데 그치 서블링 서블링은 못주지 그 실 우리 너한테는 안 보일거 아 그래 네 어 희철아 하나 오케이 그럼 개 맞았다 이쪽에 와드에요 네 숨어야 겠다 다음 노플 오케이 네 쭉 빼고 그래서 애니비안님 여기 와드 애니비안님 뭘 할 수 있는데 휴식은 없다 휴식은 없다 바로 앞에 가서 오케이 한번 쏘게 하고 쏘게 하고 마나 낭비시키고 오케이 브라움 개패고 뭐지? 마나 소비 오케이 안 들어가야지 애니비드 써요 응 오케이 애니 어딘 갑니다 어딘가 애니비드 애니비드 살짝 오케이 어우 평탐 오셨다 민현먹기 넘보 오케이 다르반 내 와드가 빛을 발했다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안가야지 아 아까 기회였는데 백박돌아 참아 오케이 사이좋게 파밍하기 오케이 민현먹기 너무 힘들고 어 나 와드 한번 다시 바꾸고 어 수요자 뺨? 으응 야 왜 이렇게 튼튼해 아 땡겨야겠다 이거 안 땡겨지긴 하는데 안 땡겨지긴 하는데 아 아 슬픔 미라에 저주하고 싶다 어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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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자르반 자르반 확인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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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게 지금 친다 나 칠거라고 한다 오케이 어어 텐니 노공 오케이 올라간다 와드 받고 바보영기 하고있어요 바보영기 중 나도 바보영기 중 나도 바보영기 중 나 마나랑 나 거의 새거야 안무부도 새거야 바보영기 아니라 진짜 바보였어 오! 잠깐만 실수했네 여기 슬픈 미래의 저주 슬퍼야겠다 야고야고 오케이 이지를 피관리를 잘하네 애니 집갔어요 새 떴어요 응 Q Q 유도 Q 유도 Q 유도 Q 유도 Q 유도 Q 유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레이드 나 피 많으니까 아 Q 유도 이지를 Q 유도 이지를 만화 없어 해봐도 되지 않나? 애니비안 미아해요 애니비안 미아 왔다 왔다 살려줄게 살려줄게 걱정하지마 오케이 자르반 자르반 헛걸음 자르반 헛걸음 저 이거 먹고 먹고 가면 육네비 헛걸음 이거 밀어주기 전에 와야되서 개발 오케이 고고고 고고고 Q Q Q 쿵쿵쿵 고고고 나이스 네 오케이 애니가요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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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잡아 같이 잡아 애니오면 죽여 어이구 아예 사소해 아.. 슬픈 미래의 저중 다 밀고가? 어 어 양호합니다 1킬 텔포도 아껴둠 오케이 어 평가 없는데 채굴은 안 돼요 채굴을 하지 마세요 우리 타원은 소중하니까 cs 너무 물린다 다소합니다 다소합니다 용과치? 자료반 전령일 수 있어요? 갚아주는 남자 아 저 전령이 OK 야 cs 똑같고 챌린저랑 똑같아 좋아 좋아 전령 있어요 나 그대로 갚아주는 남자 어 OK 내가 먹을게 애니 누구 OK 일부러 내가 맞음 OK OK 통통 튀면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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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자료반 여기 자료반 자료반 거기 그 어디야 그 어디라 그래 저거 너도 맞았네 바보 연기 중 바보 연기 중 우리도 저도요 와드 와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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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빠진 라데쿠 OK 피하고 아아 티에서 다 흘리는 중 진짜 바보 연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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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7렙 자료반 미드 롤의 구조 알고 계셨습니까 OK OK 나 와드만 바꿔 올게 자료반 아까 거기 있었어 깜짝이야 갱혼들 자료반 자료반 왔어 자료반 왔어 바텀 바텀 자료반 자료반 바텀 기회보고 있음 안 속아야지 도웬도음 아아 근데 마나 없음 이지를 마나 없음 나 맞추는 재미에 마나 다 빨림 아아 야아 그 왜 지나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 그냥.. 그냥 브라운봐요 아 아 양호 나이스 아니 아니 이게 어 자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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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미아용 나 애니경보기 애니경보기 각자 경보기만 하면 돼 마나없어 어차피 이즈렬 어쩔껀데 마나도 없는데 애니 셀프 미드 다르만 다르만있어 어 저거 썼어 가르반 있나? 없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들어갈까? 퀴차라? 가르반이 잠깐만 안보여서 이게 불안하거든 근데 마나 없잖아 이즈렬 어차피 그래 땡기자 그냥 알았어 모드게 모드게 모드게만 땡겨 모드게만 땡겨 전령인가? 땡 사라졌습니다 오케이 피읍 때리면서 피읍 근데 전령이 있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바트너 있을까? 그니까 땡기자 안치네요 오케이 아 전령이 있는데 안온다고? 말이 안되거든 사거리 겁나게 이리구나 걸려도 돼요 밑에 각건? 각건? 네 무섭쓰 오케이 빠지자 하자 나이스 마나 없긴 해 내가 앞에 맞아줌 나이스 나이스 오예 나이스 나이스 네 있습니다 자르반 밑에 걸고 가겠습니다 자르반 밑에 걸고 가겠습니다 아.. 가자 자르반 어디지? 자르반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라인 괜찮아 라인 땡겨져 CS 우리가 앞섬 나.. 나 거기 갔다올까? 아 전령 먹었네 용치고 있나? 어어 미드 미드 아아 빅토르 자르반 올라갔네 전령 먹었는데 왜 올라가지? 애니비아 애니비아 아직 패시고 있어 형 풀 빠짐 아니 히르메스인데도 죽어버리네 아 내려가네 킹왕 자르반 탑 갔는데 네 탑에 있어요 어 전문 안써도 되는데 뒤로 빼 그냥 답없어요 희철아 희철아 사망할뻔했다 나 집 갔다올게 희철아 나 집 좀 갔다와도 되겠니? 또 오나? 또 오면 위로 빼야되 나 갭쥬 자르반 윗캠일거에요 오케이 어? 머퍼 나 와드 안그래도 충전하러 가긴 가야했어 알지? 오오 피하면서 때리기 오오오 다 집어먹기 와 희철이 와 희철이 골거지처럼 다 먹네 하하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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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핑화 오케이 이겼어 미드 이겼어 2대2 이겨 미드 이겼고 애니 높게 돈 죽었다 이거 다 먹어 오오오 자 이름 풀고 미드 밀고 맛있고 좋아 이거지 이겨지 나 궁 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할게 저쪽 궁 다 빠졌지 오케이 아 오 뭐야 이거 저쪽 궁 다 썼어요? 브라운 궁 없음? 뭐야 이거 어 집갈 꺼지롱 오케이 두 번 박았다 네스 아구와 나 궁극기 또 있어 브라운 궁극기 빠짐 어? 차르반? 나 차르반 알림 차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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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이 차르반 알림은요? 어? 내가 와드를 설치해서 가는 동안에 그치? 와드 부시는 재미에 그행 컴 그행 컴 컴컴 컴컴 님들도 궁 없잖아요 하하하하 안돼 컴컴 일단 컴 저쪽 그 브라운 씀 브라운 씀 브라운 궁씀 달려 빨리 바로 와 가고 있어요 오케이 어 뒤에 애니 애니 어 이제 애니 사망? 애니 궁뱀? 애니 뒤에 자루 저 우리 그웬 있는지도 모르고 찰란 저각에는 어 뒤에 자루반 오케이 오케이 안 맞았고 오케이 석세스 좋아요 아 우리 칼리스타니까 좀 좋은거 가져야겠다 칼리스타 칼리스타 이거 지크 융합 좋아해? 너무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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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웬이 있으면은 소규모 한타를 이김 개쎄서 그웬이 크는 동안 우리가 라인이 다 잘 버텨줬어 씨벌 깜짝이야 그치 그치 그게 맞지 아휴 저 고열빈다고 선언했잖아요 아 미쳤다 이거 우리가 미드 갈게요 네 아 아니 나 힐이 없는데 아 아 애니비야 애니비야 괜찮 야 너 뭐야 야야야야야 벽몰아 안돼 벽몰아 희철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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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희철아 나 나 출발해? 희철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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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허물 덮어줘서 고맙다 내가 허물 덮어줘서 고맙다 애니 궁뱀 애니 어디로 갈지 모름 애니 어디로 갈지 모름 애니 어디로 갈지 모름 이즈리얼을 3렙 타는데 왜 무섭지 애니 내려감 애니 바텀 내려감 나 나 그 왼 따라가야겠다 그 왼 쎄니까 와 내가 피 깎아놨죠 애니비야 어어 어어 자루반 감 감 감 야 병원아 이번엔 못살려 궁써 그냥 가 썼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말파이트 오케이 오케이 그 왼 못잡아 저 팀 어 그렇지 내가 이니시했다 오 스톤 걸린 어 에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득이죠 아니 원래 죽은거 감안하고 들어가는거야 그쵸? 각 보이면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그 왼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거죠 네 어 시발 레이드구나 아 아 잘 밀릴 수 있었는데 오 괜찮 맞아요 그거 네 오케이 맞습니다 음 아 가위 아줌마 가위 아줌마 가위 아줌마 또다른 모습에 야무지다 야무지다 아 이거 먹을래? 귀찮아? 가자 가자 먹자 아 이게 또 별식이지 먹고 가니까 든든하지? 어 어 너 보였다 너 보였다 여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저 바보 연기 좀 아 아 아 바보 연기 다 올라오는데 죽여 가두리항식 죽여 평타 평타 드십시오 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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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와드채웜 저 와드채웜 저 와드채웜 저희 또 그림 하나 만들었네요 저 와드채웜 바로 용 달리는 중 아 용 달려야겠다 어 잠깐 저 텔프 있으니까 답 좀 딱다가 지금 이즈리얼이 쫄려 한 대 때리고 뒤로 갔다가 한 대 때리고 뒤로 갔다가 여기에 와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딱 터트려서 이거 지우면서 감 공 때릴까요? 네 어 잠깐만요 이거 말고 저 근데 아직 궁은 없어요 텔프는 있는데 안치는 척하다가 뒤로 뺏어? 얌 뒤로 뺏어 살짝 뺏어 이제 올 생각 없어요? 올 생각 없음 이거 응시해 찌집시다 네 입천에 같이 누르는거야 괜찮아 괜찮아 말파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자루만 잡고 막아주고 막아주고 발사 털리스타 조종시켜줘 포켓몬스터 아 하나도 안없죠 재밌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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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아 스팟 asma 확 깜짝바로 가도 되겠는데요? 아 좋아요 그냥 그웬이랑 나랑만 있어도 이거 먹을 수 있어서 가위 아줌마 아우 잘 먹는다 아 못먹었어 아 히틀이 잘 안되니까 레드 드세요 네 여기 딱 숨어있어야지 와드 지움 저 와드 지우고 올게요 나 안 갇히겠지? 봐주세요 저 와드 지움 와드 하나만 더 막을게요 저기 이즈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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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리스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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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들이 제물로 바치고 바르모스 다르만 지켜주기 지켜주기 왜 이기죠? 왜 이기지? 칼리스타 흡수시켜줘 널 살리는정도로 죽겠어 오케이 오케이 파이트 와 전멸 오 흡수시켜줘 바로 돌진시켜줘 오케이 오케이 흡수시켜줘 오케이 알이 돼버리고 나이스 무적랑 아예 안 끝났노? 아우 잘하는데? 그냥 안전하게 빼줘 버텀? 네 도저히 투척소리 여기 자르방간중 어? 이거 되겠는데? 가거라 가거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으악 야아 평상 나는 바론 버프가 없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 그냥 집 갈까요? 근데 암 오면 슬퍼야 제 맛이야 돈 쓰는게 좋죠 어 오 이 판 되게 깔끔한데요? 아 슬프고 싶다 저희 약간 LCK일지도? 일지도? 어? 우리 프로 데뷔해도 될지도? 이거 탑이 갈까요? 용 나눌 시간이 있어 아니면 바텀을 다같이 밀다가 용을 먹자 아 그럴까요? 어 요거 요거 맛있겠다 네 빅토르나 말파명이 탑을 한번 틀러주세요 제가 다녀올게 우리 팟텀 빕시다 네 말파가 가는게 좋아요 공으로 그냥 빼면 되니까 아 칼리스타랑 같이 가야겠다 오 뭐야 그 와디임 그 일부러 헷갈리게 들어놨음 보이네 아이고 오 음 음 오 마이 좀 어두운데 탑이 제일 위험하죠 어디에 숨어있는거야? 약간 어 이거 바텀 빌다가 그냥 사용하면 되겠는데 네 여기 숨어있다가 지금 우리 정글 다 잡혀가지고 일부러 안 나가는거 같은데 먹을게 없어요 스킬 노리는 자르반을 노린다 오케이 용 7초 물 basta 다 온다 다 온다 kirg 오케이 쫓아냈어 다비 피를 흘리지 않고 치환개개거를 삼는다면 그거 1주 빠quele게 화염동 파텀ân 또 밀죠 굳이 피를 흘릴 필요은 없죠 여기 자르반 자르반 바텀 밀면 될 것 같아 탑 좀 갔다 오겠습니다 조심 미드 싸우지 마세요 바텀 다 같지 오케이 연결고리 리드랑 탑이 들어가는게 좋다 가위 아줌마 애니 여기 있어요 오케이 야 우리 죽겠다 스킬 안나가 나도 뭐 해야되는데 됐어 됐어 안해도돼 안해도돼 우리 앞에 파워 지우세요 라이너를 여기다 잡아줘 나도 파괴 된다 오케 유민웅 중 됐으 가위 아줌마 제탈을 파괴했어요 탈수기 운영 아 탈수기 저게 엑재기를 파괴했습니다 가위 아줌마 잡도 깼습니다 예 제습기 아예 백 백다가 재정비 하죠 돈 좀 있고 이거 레드 여기꺼 레드 털게요 네 네 정글 다 털어먹으면 돼요 이제 야 짤순이 운영 미쳤죠 왜 자꾸 벽을 벗는거야 이거 바론 40초인데 이거 바론을 먹고 끝내는게 낫다 뭐가 날까요 바론을 먹고 끝내는게 낫습니다 안전한건 바론 어차피 못옵니다 자르반만 올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옙 관리 하지마 그럼 그럼 바론 바로 칩시다 이거 흑웬이나 나는 둘이 쳐도 되거든 네 빠른때 압박 좀 해주세요 라데쿠스 저도 쓰고싶어요 에러 모르겠다 쳐버리기 어차피 치는거 확인했거든 붐막 중 이쪽 동선 올수도 있어요 이거 리드 다같이 가자 리드 압박하면 끝나 만 랩이다 만 랩이다 자 탈퍼로 올게요 잠시만요 네 에니 전멸공 조심하고 에헤이 네 에헤이 에헤이 혜연아 모르겠다 다 때려 다 죽여 너무 잘했는데요? 피쳐라 흡수시켜줘 너무 잘했는데 이거 그거 불도저였는데? 아니 방금 전판이랑 다른 사람들처럼 잘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깔끔하네요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방했다 오방했다 이 방 올라가나요? 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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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숭이 3대2 돌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3대2 돌숭씨 3대2 실력이 안 되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3대2 레오나 같은 거 하세요 어디 건방지게 불화함을 해 손가락도 안 대면서 전적도 좀 이기고 오세요 비기는 것도 아니고 레오나 같은 거 해 레오나 같은 거 그냥 쉬운 거 해 쉬운 거 브라운같이 똥구멍방패 이런 거 하지 말고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뒤로 얼음똥 싸고 나는 그래서 브라운 안 하잖아 나는 브라운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잘 생각하셨어요 나는 돌숭이 씨를 뭐라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를 보는 거 같아서 저는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가족 같아서 그러는 거 같아요 굳이 왜 어려운 거에 쉬운 거 있는데 쉬운 거 해 쉬운 거 브라운 그 브론즈는 브론즈 아이언은 브라운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실버 되셨나요? 저요? 저 브론즈 쪽에 저 브론즈 쪽에 브론즈 쪽에 브론즈 쪽에 브론즈 브라운 안 하잖아요 하면 돌리니까요 브론즈 쪽에 브론즈 쪽에 브론즈 쪽에 브론즈 타 2030 круг Ahhh 어? 뭐야? 우원방?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좀 애매한데 이거 일단 그러면 나랑 정민상이 내가 서포트를 할게요 네 서포트요 내가 정민상 서포트를 하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세훈님이 세훈님이 어? 침착맨님 원딜? 저 원딜 KD틀린한테 또 KD틀린 기호기? 아 나 또 와 안났어요 반대 뒤투만 기호해줘? 박투를? 아니 나보다 성격이 더 심하시는데 박투를 알리시네 와 중요하셨어요? 이 느낌인데? 돌동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지 않아요? 네? 돌동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또 내려치기 한다 또 내려치기 해 제가 이방에서 제가 이방에서 제가 이방에서 딱 한 명보다는 잘해요 딱 한 분 한 분보다 잘해요 그 나머지 아홉? 그 여덟 분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못하는데 한 분은 제가 이겨요 2명에서 2명과?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종합전적이 3대2에요 근데 두 판 이기고 들으니까 별로 없고 별로 부르지도 않다 라인점에서 순도 아... 라인점에서 순도 못 쉬어놓고 아...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웅변하시고 설파하시고 아 이겨야 돼 토로하시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거 욕 썼는데 왜 욕 그냥 나가요? 어디에요? 안 보이는데? 어? 뭐가 욕이에요 세팅판은 뭐예요? 아 같이 같이 붙여놔서 그런 거 같아요 오... 오 되네 이거 왜 돼? 안 보이는데? 아 그거는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그거 옵션에서 필터링 끄고 키고 하면 돼요 아... 근데 나는 포터님 거는 아 원박스 일부러 포터님 건 안 보이고 배우님 건 보이는데 일부러 풀었나? 어 그러네? 배우님 건 보여 어? 그냥 별 두 개 별 두 개 튕을 수도 있잖아요 포터님 거 나도 나 보이는데 아 배우님... 아니 욕을 욕을 넘치고 써봤는데 나오지 그렇게 걸어 사람이 그거 옵션에 비소거 필터가 있어요 뭐 아니야 아니야 체크하면은 체크하면은 이제 별표로 나오고 되게 못됐는데? 그냥 야발도 아닌데요? 어... 아니 이거 왜 나감? 어퀴야 말해 야 이거는 뭐 캡쳐돼서 돌겠는데요? 신고 신고 전 못 지켜야겠는데 저는 못 지켜드립니다 왜 꺼져있지? 어... 아 못 지켜야겠다 왜왜왜왜 지켜주세요 지켜줘 올라왔는데요 벌써? 샷건자고 그래서 팀 어떻게 한다고요? 세이호님이랑 뱁땅님? 세이호님하고 뱁땅님? 우리 세이호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저희 세이호님은요 덩굴 서시는 걸 좋아하고요 쉐이호 아... 뱁뱁지는 거 좋아합니다 아... 쉐이호님 뱁 제대대 가주시고요 서포터는 자아없이 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내가 아는 쉐이호님은 전에 자랭했을 때 우리 팀 막 계속 발리고 있는데도 계속 아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계속 그러셨는데 말씀이 없으실 정도면 어땠길래 약간 그거 아닐까요? 얘네한테 줘야 돼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코치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멘탈적인 부분도 그 가르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도 그 말씀이 없으실 정도였으면 어땠길래 쉐이호님이 말씀이 원래 많으신데 저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돌숭이님 돌려까는 거 같은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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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숭이 돌숭이는 못 고쳐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돌숭이는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자식하고 돌숭이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야 있는 대로 써 주어진 대로 이제에서 한번 봅시다 진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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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슬픈 미라의 저주? 푸도네 우측 들어온다? 슬픈 미라의 저주? 푸도네 왼쪽 어 내 위치에 네 이거 먼저 뽑으면 불리한데 저는 침착맨이랑 희철님 아 인정받았고 인정받았고요 어 우리 잠깐 우리 그럼 바텀커플 또 가는 거야? 예 아 선택받지 못한 1인? 아 저기 그 밤바님이요? 아니 그 어 밤바가 나보다 잘하는데? 황 밤바랑 제발 잘한다고 하지 마 아 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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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죄송한데 황전드 헬로포터도 침착매보다 잘합니다 아 뭐야 황전드님이 안 뽑혔어? 응? 저 꿀매모를? 셰이오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어 저 잘 몰라서 알려주시면 아 헬로포터님도 안 뽑혔나? 그럼 포터님 뽑을까요? 아니 날 왜 뽑아? 포터님 있는데 프로기 박정성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지고 우리 쪽으로 네 포터님 뽑을까요? 제가 일로 가야 맞는데 그러면 포터님 잘해요 포터님이 안 뽑혔네 그리고 또 누구 뽑을까요? 포터님 잘하죠 포터님하고 어 아 이거 참 어려운데 번조 김지수랑 진짜 어려운 일인데 당연히 일로 가야죠 제가 진짜 번조 김지수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번조 김지수 뽑죠 번조 김지수 어쩔 수 없죠 아 뽑지 말아주실래요? 배우님한테는 세이오님의 오도가 필요한데 번조 김지수 뽑죠 아 우리 뱁딱 있습니다 아 번조 김지수 저 너무 너무 약간 올려치기 당하고 있어요 또 또 내려치기 저 또 또 저도 올려치기 당하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가시죠 가시죠 밴을 너무 많이 당해요 미안합니다 필러포트님 어 어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 직수 잘할게요 네 네 오른쪽 오른쪽 갈게요 간다고 간다고 잠깐만 겁쟁이 냄새가 나지? 어때 프레이스? 가서 먹었쥬 먹었쥬 어 어 아 패배에다가 포인트 좀 걸고 와야겠다 아 아 왜 왜 패배에다 걸어요 승리에다 거세요 저희 밴 뭐할까요? 거기 밴은 음 밴은 할게 없는데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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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에리하고 에리가 엔인가요? 아리요 아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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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 아씨 오줌 존나 매력인데 어떡하지 지금? 어 그 다녀오세요 타이밍 애매한데?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천천히 누를게요 다녀오세요 뭐 저희 라인은 어떻게 가죠? 제가 정글 가겠습니다 정글 저랑 지수씨가 바텀 가야 되겠는데 지수씨 뭐 해요 아 아 아 그냥 물어본거 지수씨 아 그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그 어디 가냐고 원딜 하실래요? 우원박님이랑 한번 매칭 근데 내가 원딜이 약한데 굳이 원딜을 해서 약하게 갈 필요 있나? 서포시라고 딱히 강하신건 아니잖아요 하하하하 열등감 아닙니다 아니 내가 서포트 하는게 더 나아 원딜을 원딜을 그 하시고 네네 아 미포 할까요 그러면? 어 미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애쉬 아무튼 원딜 하시고 네 포턴 그 잠깐만 오줌 썰어 갔나? 가신거 같은데 어 그러면 그러면은 저 매서운거 뭐 좋아하는거 있어요? 브라운 아 브라운에요? 브라운 나 나 원딜 아니야? 그럼 제가 요거 요거 할까요? 요거 하겠습니다 저는 야발 아저씨랑 침착맨님 그 바텀으로 쓰려고 뽑긴 했어요 그게 더 센거 같아요 솔직히 아 그러면 포턴님 미드 지수님 탑 네 네 아 제가 원딜 갑니다 그리고 그 희철형님이 솔직히 원딜 챔프폭 그 티어에 비해 되게 넓거든요 저 솔직히 그 티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때 못해도 플랜을 해요 저 8년 전에 너무 옛날이지만 다이아인데 원딜 간으로 다이아 3 찍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징크스 징크스는 또 쥐새끼가 맛있는데 근데 우리 바텀 가면 정민씨 오채분시당하는데 괜찮나 나 바텀 가도 되는거 맞어? 네 아 그래요? 네 조각보 조각보 되는데 괜찮아요? 양하군데 이거 침 한번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 개털료 서포트는 저쪽이 세가지고 괜찮을거 같아요 그래 저쪽 서포트를 어떻게 하겠지 근데 아까 라인전에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 팔리스타가 알아서 통통튀김해서 혼자 다먹고 다했는데 백스 밴 하지마라 백스를 내가 잡아드릴걸 그랬나? 아니요 밴당하면 애니비아 하시면 돼요 달아 하실걸요 애니만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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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랄랄랄랄랄라 어? 말바 배낸다 프로게임 못하는 넌 딜 없지? 나 요즘 닐라? 닐라는 안 해봤어 닐라 동심 같은데 프로게임 이상하던데 걔는 좀 약간 이질적인 원딜 아닌가? 그니까 요즘 원딜은 진정한 평타사기여야되는데 근본없는 원딜들이 나와가지고 올은? 아 저 밤바 올은 올은 잘하던데? 밤바? 이거 지수씨가 탑 버티면 이거 이긴다 내가 버텨볼께요 어... 버텨볼께요 이거 저희 목표는 바텀 미드 키우기 플러스 용 4개 챙기기 바텀 화이팅! 화이팅! 아... 문도... 문도 좋아요 웨시 서포트이네? 웨시 서포트 웨시 서포트 귀찮은데 그러면? 어...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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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궁을 노틸이 맞아준다는 전제하에 정화를 안들겠습니다 아 내가 맞을게 나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알려줬어 내가 맞을게 아 근데 애쉬 짐껴 쓰면은 너무 빡시긴 한데 쿠키를 들까? 내가 만든 쿠키 이철아 내가 내가 그 먼저 그 이랩 저쪽 이랩을 잘 못 찍더라고 이랩 찍고 먼저 들어갈게 형님들 저 이거 6랩 전까지만 버텨주세요 예 안 됐다는 거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병원 형님 저번에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칩 데스 해도 되니까 과감하게 하시면 쟤네가 더 쫄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저 진짜 진짜 안 쫍니다 와 근데 든든하다 와 문도랑 노틸이랑 시바나가 앞에서 비비고 그치 백스도 들어가고 내가 침을 뱉어줄게 좋아 좋아 이거 코구멍만 지키면 이기는 거잖아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거 코구멍 몰아주기 이것도 그 포터님이 백스쇼하면 또 막 시내 공연 막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공연 갑니다 침 하알 이거 저희 일로 가서 어디 시작하는 지만 체크하정 네 같이 갈게요 네 por kg 들어갈게요 왓드 만 할게요 specified 어 뭐야 이 형 우리가 이기는데 뭐지 이 형들 빠질게요 저 유치하러 끝까지 살아도 돼요 이거 리쉬해 주시고 텔 쓰실게요 감사합니다 아 차차가 원딜이 아니구나 야무시겠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금 상위님 보고 따라 들어간 건데 아 그래야 저보고 들어간 거요 왼쪽에 누가 있었는데 총 아닐까요 라인 저희가 빨리 밀어서 이렇게 아우 아 아 이래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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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터 님 발만 풀리면 저희 게임 좀 편해서 최대한 일단 6을 빨리 찍어 볼게요 호허 으 으 으 으 빠를 줬다 나 그거 없어서 빌 아 가 오 바텀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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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형님들 그게 장점이라니까요 눈은 틀리지 않아도 눈의 장점이 뭔지 알아 솔직한거야 잘한다 이철아 너무 솔직해 내가 예전에 칼리 고구마 트위치 이런 평타 싸게들로 내가 게임을 하고 오케이 아 이철씨 너무 잘해 여기다 더블링 말리는거 아니겠지 안싸 안싸 탑 조심 어 집 갔다 가지 굿굿 아 좋아 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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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일부러 맞는 연기를 좀 했어 그랬다니 이거 계속 우리가 부르면 이겨 저기 내가 여기다 말을 박을게 어 라인 걸었어요 탑 감사합니다 그 왠 그 왠 여기 그 왠 여기 그 왠 아래 정글이래요 네 그 왠 아래 정글 땡겨먹으면 되겠다 아 저쪽도 되게 조심해서 하는데 응 라인이 우리가 좋아서 몇대만 맞아줘 여기 딱 걸쳐놔 어 살아요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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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 정글 오면 완전 개국같 끝 탑 안 보입니다 아 왔어요 아 아 내가 칠게 오케이 근데 나 와드가 왜 안 어디가 이게 뭐지 안 보임 안 보임 랩업 좀 빨라요 지금 오랩 나 좀 기다리면 그거 태곤산 도름 왕 내가 먹을게 저쪽 뭐 없는거 같지 움직이는 저 집 갔다 바텀 봐드릴게요 저 집 갔다 바텀 봐드릴게요 대포 먹고 니가 오우 오우 켈 나이스 여기까지 와드 받고 올게 응 저 이거 레드 먹고 내릴게요 바텀 살짝 조심 네 네 바텀 조심 오케이 오우 오톱 나이트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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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뱉고 오케이 오케이 잘 뱉는다 잘 뱉는다 아 아깝다 그 맨 어디 있었다고요? 그 맨 상대 레드 쪽 이제 레드 나왔어요 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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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맞는거 취향이세요? 네 내가 봐가지고 배터드림 나 안해 어 간다 어? 애씨 갑자기 안가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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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비어 저 이거 먹고 내림 나 없어졌어 씨 뭐야 튀기면서 없어진 다 집감 아 감사합니다 도가라 내가 한참 먹고싶은데 미드님 살짝 조심 이쪽 무빙 쳐볼래요? 그러면 라이즈 이쪽 무빙 쳐서 잡기 쉬워서 태미 태미 아시는데 태미 아시는데 6랩 이제 쌈봐도 돼요 저만 6 네 태미 되게 좀 조잡하다 라이즈 안보입니다 같이 밀고 용 바로 가보죠 가이소에 다녀왔어요 내가 여기 피마를 깔게 응 네 저 내릴게요 여기 와드 있는 것 같아요 용 칩니다 네 저 우리 파워 아니 푸시할게요 이거 라인 우리 라인 푸시할게요 평사만 오 스킬 아끼고 이거 먹고 오세요 마나 없으니까 라이즈 집 오케이 어 다시 왔어요 라이즈 집 안 갔다 이거 먹고 백스 바텀으로 저보다 빨리 가세요 제가 막타 늦게 칠게요 네 봐도 돼요 형님 아 천멸 빠짐 뭐야 뭐 한거야 천멸 뺐어 아 천멸 빠짐 라이즈 집 갔어요 가자 세네 전략 모았고 바텀 볼게요 회 회 회 나이스 나 앞에 막아줄게 막아줄게 오 나이스 오케이 때려 오케이 왕대 꺼 왕대 꺼 아 죄송한데 조심 아니 못힐 느낌 있는데? 탑님 강철 심장 가셔야 되는데 그 차례 내가 하나 먹었다 느낌 있다고 해서 아 네 너무 좋은데? 하나 하나 이거 할까? 하나 할래? 하시면 돼요 한 사발이 해라 봐드릴 수 있어 그 왼 탑 그 왼 탑 어 전령 풀었네 이거 한 라인 더 해보실래요? 저 다이브 갈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묻겠지 저 M이랑 P가 없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빠지셔도 됩니다 아 C 괜찮아요 라인부터 네 제압 당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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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잘했어 얘는 라인 세 라인 탄거라 응 어 이걸 온다고? 아 너무 괴롭히는데 너무 양무인데 아 괜찮아 아 이제 C바나님이 C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풀 수도 없는데 바텀 우리가 해볼게요 바텀 그냥 계속 이제 침 뱉으면서 어 나있어 형님 이거 바텀 이제 갈 거거든요 가위 조심 안 갈게 어 이거 이 다음에 우리 턴이야 그럼 응 훅 빠짐 훅 빠짐 이거 바텀 3,3 범에 이겨요 네 여기 와든가 봐 형님 지금 한번 끌어서 미리 피 좀 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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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고 봐드릴게요 퇴 퇴 퇴 퇴 퇴 퇴 아 못봐주겠다 형님 이거 까비 천천히 라이즈텔 라이즈텔 이거 안좋아요 싸움 싸움 안좋아요 버리셈 나 버리셈 아 이거 갈렸어 코그모를 내가 계속 봐줬으면 됐는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운도 이등 많이 보고 있어서 괜찮아요 오른털 맞으면 안됐었네 어? 무리하는데 쟤네 어? 아 근데 제가 피가 없어가지고 브레스만 한번 쏴드릴게요 사비 용서 한번 보죠 정비하고 네 오른쪽 나이스 문도 이제 집 갔다가 바로 우리 붕국기 있으니까 이제 우리턴 이거 지금 둘이 좀 없는 사람이라 앞라인부터 그냥 치시면 됩니다 형님들 응 후엔 내가 지킬게 좀 조심 지금 싸우면 안좋아요 용에서 싸워요 야야야야야 무빙무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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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필드 미드 밀고 용으로 라이즈 안 보여요 용 치고 있으면 게이트 이거 내려서 잡죠 그냥 잡으면 어 잡자 궁 빠짐 그 앤도 궁 빠짐 뭐하고 있어요 천천히 용 쓸게요 용부터 용이 메인 우리 이쪽에서 싸울거에요 네 아씨 괜히 고구마했네 아냐아냐 개이득이요 저희 용 두개면 10분 번거에요 형님 아이씨 안싸요 싸워요? 오케이 아 까비까비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도는 올라가면서 용의 와 그 전령의 와드 하나만요 네 바텀 저 믿고 밀어도 돼요 네 백스는 계속 아랫무빙 치면서 빡세게 라인 푸시해주시고 그럼 요것도 지울게요 저 네 문도 윗빠이게 드세요 네 어? 오른 놈 오케이 빠지고 우린 빠지고 우엔 우엔 전령 오케이 저 아예 모르는 척 네 가자 고구구구 날려 뚱 날려 뚱 날려 날려 우엔 전령 3구 해도 됩니다 나이스 오케이 여기까지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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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백스 아래로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침프스랑 박아 어? 박았네? 얘 뭐.. 뭐야 얘 빠질 수 있어? 빠질 수 있어요 위에 핑왕 고 백스 고 나이스 밑에서 돌려 까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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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앤 안보여 그냥 라이즈 그앤 나이스 그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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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저도 있어요 예 전 빼요 전 빼요 저 못해요 어? 호급모 보여주나? 나이스 너무 센데 아 잡았어 잡았어 이 도넛제? 아아 이거 치감을 빌리 가야겠다 그죠? 네 지금 가야될 듯 어 치감을 AP 다시 다 먹어야해 와아 그럼 저 어떻게 잡아야지? 이거 치감을 먼저 가고 제가 치감갑니다 네 저도 요거 하나 갔어요 2등 갈게요 요거 요거 한덴데 아 요거 치고는걸 그냥 쟤네가 급해요 저희 용 2개 먹어놔서 오케이 오케이 저희 한 2천원 정도 이기고 있어요 두엔만 잡으면 끝난다 인정 인정 두엔만 지킵시다 미드 세게 치셔도 될 듯 바텀 잘하고 있고 핍 가면 봐드릴게요 망한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프다 너무 아프다 갈게요 라이즈 궁 빠졌어요 나이스 나이스 그엔 없어 그엔 올라온다 저 집 갔다 올게요 야 고객님 12렙인데 응 근데 라인 다 먹고 커서 킬 혼자 다 먹고 화이팅 네 뒤로 뒤로 들어오겠다 이거 이제 희철 형님 레드 드시고 네 빠짐 문도는 무조건 코그모 문운에 같이 포커싱 저 나한테 이거 사올게요 어 이거 바텀 어 문도님 바텀 가시지 네 총 배틀 때 누구 배틀지 말씀해주시면 누가 귀한지 달려주세요 그엔 아래쪽 그엔 궁 썼어요 그엔 궁 썼어요 빠주실 수 있나요? 여기 여기 안 온다 깊게 빨렸어 그엔 궁 빠짐 오케이 그엔 궁 빠짐 빨리 갔다 올게요 라이즈 미아 여기 형님 지금 레드 레드 미아 제가 받을게요 레드 먹고 오세요 네 백스 내려오고 백스 내려오고 오른 올라가요 네 뭐야 레드빌 안나와 어 뭐야 레드 털렸나요 저희? 오른 우리 블루 먹는거 같은데? 오른 올라가요 오른 미드 오른 미드 가요 고죠 까비 저희 코금 없대요 한타 안됨 오 가고 가고 오 썰어 썰어 타오지마요 라이즈 또 고죠 형님 라이즈부터 라이즈부터 나이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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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미드 일차 그 왼쪽으로 빠졌는데 지금 어디로 가진 모르겠어요 미드 일차 밀고 그 왼 레드 쪽 오케이 정비 그 왼 정 칼레브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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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죽었어 우리 슈바너 없음 응 슈바너 없음 어 문도 그냥 거기서 대자연 올릴래요? 대자연이요? 네 대자연 아니면 광애미덕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알겠습니다 대자연 어 방심한다 까비 징크스비드 징크스비드 어 그 뭐지 그 치감템 그거까지 나오면 어 이리 와봐 바로 치자 어 미드 잡고 바로 치자 어 이거 이거 바론 치자 이거 아니아니 미드가 미드가요 고맙습니다 멀어야죠 괸 여기 나이스 미드 2차 헝클쌤 오 C바나 이제 좀 쎄쎄쎄쎄 쎄쎄쎄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 호그모 들려간다 뺴 뺴 호그모 파이팅 해야돼 뺴 뭐가 들리 뺴 뺴 쭉 뺴 버릴 사람 버리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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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이렇게 아파 호그모 막 계속 물어 너무 아픈데 우우우우 압업사이트 그 앤이 세긴 해요 지금 아이템이 그 앤 어떻게 잡아야지 5대5 그냥 한타하면 할만해요 이거 본도 형님 본도 형님 마방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웬님 너무 아픈데 이거 화이팅 와 이거 아오 심적슈 저거 잡고싶은데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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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까비 봤어 봤어 나 봤어 옳 옳은 용이 1분 바텀 오 몬도님 바텀 네 여긴 초식의 빠짐 집 갔다 올게 희철용님 여기 와보실래요? 희철용님 와보실래요? 저게 피어있는데 방금 박았네요 구웬 구웬 여기 구웬 구웬 용 레드레드 레드 먹고 가면 좀 늦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구웬 탑 조심 구웬 탑 오른 우리 아래쪽 시합 미리 열죠 구웬 있으니까 용 그냥 가도 되겠다 그쵸? 용 와도 돼요 여기 엘씨 새 날림 그 새 뭐야 그거 바론에 와드만 구웬 바론 빨라요 구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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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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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 그웬이 올거라 아 그웬이구나 문도가 그웬 좀 찾을 수 있나 노후가? 좀 견제하고 있을까요? 문도형님 풀면 안되는데 문도형님 빠져야될거 같은데 아니 문도님이 뒤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오케이 사고인데 괜찮아괜찮 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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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또다른 모습을 살기위해 해싱작기 불멸의 철갑공을 갈까? 뭘 가야될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웬집 그냥 딜템 가져야될 듯 어쩔수가 없네요 딜템으로 갈까요? 네 딜템 가져야될거 같아요 문도가 절대 쫄면 안되요 문도 죽으면 코그모가 오히려 그웬을 잡거든요 아 네 탱커 잡고 쫄면 안됩니다 네 네 저 일면은 맛있어 그 코그모님 와보실래요? 네 이거 밀고 갈게요 이거 형님이랑 저랑 둘이 바로는 되거든요 이거 다른데 근데 그웬이 보이면 좋은데 오 오케이 미드 깔라까라 콕! 콕! 빠져야돼 빠져야돼 멀어요 멀어요 이쪽 멀자 이쪽 멀자 저 멀어요 미드 멀자 위엔 다론 와드 집으로 있어요 오 헬로포드 나이 뒤에 뒤에 오른 나 코그모 봄 코그모 봄 그린드 올거에요 그린드 올거에요 그린드 제가 맞고 있을게요 내가 지민이 아닙니다 코그모 지킴 너무 아파 야야야야야 형대가 미안하다 잘했어 잘했어 시간도 못해 너무 세다 너무 세다 그웬이 가위질을 시작하면 우리는 다 오체분시가 되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8렙이 끝입니다 저 그웬도 오 긍정적이야 네 우리도 18렙 되면 돼요 왜 보죠 그래봤자 지가 18렙이지 바로 지가 있는거 같아요 가야되나요 무서운데 와 와 야 도겐 정말 빨라 가위 아줌마 어 가위 아줌마 오 무서운게 없는 사람이네 아 아 아 괜찮아 용 두개 먹어놨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형님 눈에 보이는거 다 드세요 네 이런거 이런거 템이 아 600원 넘어 아 문도님은 미드에 안계셔도 돼요 문도님 아 테리 없으시구나 네 테리 빠져가지고 어 일단 미드 와보실래요 아이고 까비 괜찮아 지금 여유있어서 저기 어차피 너 바탕 갈게요 포탈이 파괴되었어 오케이 아 나 500원 아 200원 저희는 미드 계속 잘라보죠 이거 징그스 못 자르나? 자를 수 있어요 여기! 아 징그스 아 와 구앤 그냥 이거 이거 잠깐만요 선생님들 이거 구앤님 미쳤어 형 네 이거 아 하나도 못 잡았어? 레드 드세요 형님 나 치고 갔다가 갈때 와 씨 그 외은 건들지도 못하겠네 그 외엔 하지마 흠 내가 왔어 아싸 아 박시오 형이? 그래도 괜찮아요 용! 이번 용 줄까? 이번 용 아 주고 싶다 이번 용 아 주고 싶다 이번 용 주죠 운동님 탑 밀고 막 그리면 될 것 같아 지금 18렙이라 그엔 멈춤 이거 미드 계속 잘라보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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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라볼래요? 거기 아래 두 명 더 있는데 이거 빨리 잘라야겠다 가이용 가이용 끌어 끌겠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못 끌 것 같아요 나이가 여기 이거 그냥 미드 2차 2차 밀고 크랜 올라가요 요한이 지나간 중 크랜 여기 쯤 용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오겠는데 크랜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냥 포금을 지켜요 천천히 오 용 용 먹건대요 백 백 백 이제 빼야 될 것 같아요 트교 하나 하면 돼요 백 쭉 백 오케이 라이즈 조심 라이즈 꽁 조심 라이즈 위로 돌아요 위로 빼죠 위로 위로 빼죠 밑에 그엔 뭐? 그엔이야 그엔이야 돌아간다 Arc 내rolle 너무 컸다 도왜이 도왜이 도외린 도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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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풍진 도와란 도와란 이거 제가 뱅킹형 정글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 번씩인데 저 뭐해야 돼? 마방 가야 돼? 저? 그냥 아니면 저요 서포트 마방이 300이어도 그 앤한테 썰려 그럼 그냥 지크의 융합 같은 거 갈게요 네 아 뭐야 간다 마지막 불꽃 아니 가위질이 와 가위 아줌마 가위 아줌마 가위 아줌마 또 다른 몸 아 좀 깝시다 너무 깝다 하다 이게 날 지켜주기에는 너무 몸이 물렁물렁하다 가위 아줌마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깝이 가위 아줌마가 아까 잘 컸는데 그 가위 에이티필드 때문에 포그모가 안 박힘 응 그래서 이거 문도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 줬어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문도가 녹아 깍지나 빡셔 문도가 들어가면 문도가 녹아 문도가 액괴가 돼 들어가면 옛날 문도 아니야 저거 지금 문도는 녹는게 맞아 칭창맨님 칭창맨님 네 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라고요 예 저희가 좋으십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빨리 가위 아줌마 아뇨아뇨 제가 그 딜을 할 수 밖에 없는 뱀픽을 짜드릴게요 이거 가위 아줌마 벤하면 이깁니다 잭스 가위 아줌마 벤하면 끝 그 형님 그 미소 귀에 걸리게 가볼까요 고고고고고 아 배고파 지금 밥 시키면 살찌겠띠 바로 살로 가겠지 이거 아 시켜 맛있어 솔빈덕에 내 가위는 안 문다니까 솔빈덕이랑 핫도그집에 김미 희철 아이스가 있거든 흐흫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삼건아 그거 한번 먹어봐 내 맛나 희철 맛나 아 먹어봐야겠는데 이거 3벤 녹턴 해드릴게요 아 좋다 이제 어쩔 수 없을걸 이게 뱀인 머니인가 이게 존나 빨리 잡힌 줄 알았는데 이게 맞나? 네 맞아요 그거 한 30분 안에 올걸요 아마 캐넨 할거임 너 탑가? 아니 저 베딱님 캐넨 자주함 밴드는 아 근데 정글이지? 직슨 가져갔어 아차차 직슨가? 네 캐넨 아줌마 아 너무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안 되겠다 피철아 나 스웨인 한다 나 못참는다 아 가자 나 안참아 나 안참아 나 진짜 공포다 어?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땅땅한거 해주시면 좋아요 땅땅한거 해주시면 좋아요 땅땅한거요? 어... 내장좋은데? 저건 저건 느... 번... 뇌정지 아줌마 아 그냥 방텐마 올려야겠다 나스웨인 나스웨인 개좋네요 배민관 아이고 아이고 나스웨인 나스웨인 도베르만이죠? 포메 라니안 아니죠? 요크샨입니다 미쳤고 귀여운 나스웨인 나스웨인은 치와와처럼이야 치와와가 성격이 개 같잖아 아 근데 진짜 치와와 성격 너무 안좋아 케밥 와 케밥 너무 맛있겠는데 세상에 맛있는게 왜 이렇게 많은거야 살 못댕이 아... 맥스를 변하네 저기 미드 뭐하죠? 제발 해내비야 저 믿어주시겠습니까? 예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믿어야겠다 뭐 뭐 밴해드릴까요? 에시 짜증나신가요? 아니 에시 괜찮아요 미드 밴할거 있나? 저 서포찍스에요 아리가 제일 짜증나겠네 그러면 뱁땅님 밴하나 더 쓸게요 예 아님 정글밴도 할거 있나 케넨도 밴해버려 아 요리 나왔네 아 어차피 라이너 안가지 카직스 이런거 하시는거 같은데 아 카직스 카직스 밴 어 밴 할까요? 좋다 밴 뭐하자 잘 모르겠네 저분들 하는걸 몰라서 내가 두려워지 뭔가 맛있는거 같은데 먹을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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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반 죽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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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바라 김밥 니분 돌송님 네네 그리고 마우스피스 끼고 그냥 버티세요 아 네 그럴려구요 아크샨? 그러면 직스에 아 리븐이구나 유릭인줄 알았는데 아 아닌가? 리븐 정글인가? 리븐 정글 같아요 어 유릭도 근데 괴롭히는거 엄청 잘하지 않아요? 라인전에서? 삽자루 그쵸 삽자루 아저씨 삽자루 아저씨 어? 쥐새끼 쥐새끼 갑니다 희철이 쥐새끼 잘하잖아 어 쥐새끼 잘하지 요즘 쥐새끼 티어가 어딘진 모르겠다 근데 뭐 상관없어 아 유블랑이야? 아 싫어 너 왜 이렇게 싫지 쟤? 유블랑 너 왜 이렇게 싫지? 서포직스인가? 뭐지? 서포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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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로 불렁네 그 우원박씨가 서포트하면 저 직스에요 형님 그냥 시즌3라고 생각하고 하시죠 다이아3이라고 나는 다이아3이다 한 세 번 외치고 들어가죠 스스로 시즌3때처럼 하니까 아까 남탓할뻔했어요 남탓하셔도 돼요 남탓해 남탓 안하는거? 너답지 않아 그래? 너답게 해 너답게 문도탓 존나해도 됨? 문도탓하고 야발은 한 열 번 이내로 해 왜냐면 너 신고당할 수도 있으니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 어? 아 근데 체킹으로만 안 쓴대 응 아니 그 SM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 유해사 나 지금 나 하나 신경쓸 여류를 없을걸? 요새 바쁘죠 거기 유해사가 어떻게 됐냐 근데 나도 모르겠네 SM 아저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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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이거 1레벨 딜교 좀 해놓고 네 제가 3캠프하고 일로 뛰면 한 2분 30초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스펠 교환하면 베스트고 만약에 못하면 제가 갱 갈 때 아예 모른 척 아 알겠습니다 우리 정글 올라간다 뉘앙스를 취하시면 쟤네가 박아줄겁니다 어이구 어? 어? 와드 박았다 이 자식 질려 먹고 싶어 어디지? 어디지? 어딜까? 글쎄요 안 박았을 때도 있고 로블랑 이 자식이 진거 아니야? 어? 복 조심 그럼 우리가 바로 내려가면 안되겠네 네 캐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나사스 지금 가서 여기 와드 좀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갔어 다시 돌아갔어 돌아갔어 형 월클 아니면서 축구할 때 태클 걸죠 아 축구 잘해서 축구 잘해서 안돼 황전드님 축구 잘해 지새끼 아저씨 리븐? 레드? 아 어 안맞았어 어허 다텀 되게 사리네 이런 갈 수가 없는데 응 엄청 사리는데 이랩 선이랩 찍을 생각이 없네 형 정글 돌다 죽겠는데? 저 적불로 들어갈게요 너무 같이 와 좋아 좋아 병건이 형 화이팅 나이스 왜 덜 보이는데 왜 덜 받으라고 네 뭐라도 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펀셔 리브 좋지 리브는 집 갔다가 올 것 같은데 리브는 빡치겠죠? 리브는 왔어요 리브는 롱 쏘다운 따라가 우리가 합류가 더 빠름 싸워도 돼요 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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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coming 1-2 tem eleven besame 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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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ier 아싸 우리 이거 생김 어 이거 이득이에요? 너도 블루 털어서 생겨봤게 이거 그냥 땡기자 정권아 이거 땡겨지거든? 이거 나 어차피 쌍버프 있어가지고 굳이 안가겠어 리본 리본 이거 싸울 때 리본부터 포커싱? 네 로프 어렵네 리본 땡기면 돼 리본 강타 썼고 리본 여기 있어요 아예 모르는 척 징크송 리본 아마 삼거리 갱갈듯 저 뒤에 있습니다 리본부터 리본부터 아 너무 아니겠다 까비 너무 생각 없었는데 내가 괜찮아요 내가 땡기는 걸 옆에 리본을 봐줄걸 그랬나보다 리본 얘네 너무 많아 CS 차이 많이 나긴 하는데 이거 봐볼게요 이거 숨어서 갈게요 네 모르는 척 가주세요 기다리기달 기다리기달 기자가 안 보여요 계속 징크 저 저 EQ 5초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드 있네 리본이 올 거 같은데 저 위에 저 위에 엠치 좀 갈게요 오버님 날 지켜줘요 리본 와드 오케이 오게 오게이 와드 박음 리본 와드 오게 나도 잘 끄고 있고 갔네 아싸 게이득 게이덕 엠치 엠치 육지 아 오게와드 해줘야 돼요 contact 나 오빠가 없어 괜찮 근데 마너 없어 가지고 지금 못감 르블랑 내가 먹었나 리븐은... 리븐 들어옵니다 리븐은 밀어서 계속 압박하자 네, 압박하세요 제가 시간 끌어줄게요 바보영경 리븐 시간 끌어드릴게요 리븐은 위캠프 저 아래 정글 2개 먹으면 6렙 바텀 3대3 이겨요 안 돼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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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때려야겠다 직감? 어 할게 없는데 아싸 나도 직감하지 리븐은 핫둑이라 이거 까지긴 한데 형님들 지금 템 눌러보면 상황 진짜 좋거든요 얘 4렙 이거 직갔다 와서 용 싸움 하죠 네 상황만 잘 파악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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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징크스 직감? 어, 나이스 나이스 우린 타워 2개 뜯었는데 타워 안보입니다 미친거 하자 까로 물어 리븐은 핫둑이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네 미끄러 나 거의 미친개가 나왔잖아 맞아 이리찍 가버렸어 랄랄랄랄랄래랄랄 와드를 지우면서 한타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와드를 지우는 척 하면서 좋아요 형님 그럼 적극적인 거 좋아요 오케이 미네도 강하게 하고 리븐? 리븐 소환술 무조건 리븐부터 포커싱 이거 그냥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아 나 모른다 아 모르고 싶다 모른다 모른다 와드 있었는데 상머리에? 어 저쪽도 자료반이 있는 거를 보면서 백업 해준 거네 오케이 봐도 돼요? 나이스 용치죠 155셈 훌쩍 가버렸어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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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게 진짜 갖다 놔 주유씨 보여줘 르블랑 여기 르블랑 대피 르블랑 대피 훌쩍 가버렸어 오케이 주새끼 오케이 훌쩍 가버렸어 어 저거 흡수 나 흡수 오케이 돌아와라 까마귀야 얼마나 커야 돼 주새끼 훌쩍 컸네 아 그 다음에 가사 뭐냐 넌 찍었으니까 알거 아니야 뮤직비디오 나 몰라 노래 모르고 찍었어 바텀 조심 리브인가요 아 가고싶다 아 기만하고싶다 아 기만하고싶다 희철아 그 뮤직비디오 아니래 어 아니야 이 노래가 그거 아니야 그 어디 나왔지 이거 디토 아니에요 이거 이거랑 그거 두개 있잖아 디토 말고 하나 그 뭐지 MA OMG 그것도 좋은데 그 노래 어떻게 부르는거냐 병건아 어 OMG가 응 오케이 나 간다 여기 허글려 한번 뒤쪽에다 쏴서 한번 땡겨줘 아크샨 여기 그래 아쿠샨 아크샨 빨리 아크샨 빨리 죄송해요 가고 있는데 이거 잔다 어어 아크샨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반대 어 아 까비 이거 제가 부를 때는 진짜 하던거 다 멈추고 와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이득 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득 안 봐야겠다 그냥 뇌를 빼시면 돼요 제가 조정하는대로 하다보면 이게 금방 배우거든요 OMG 엄마 엄마 엄마가 아빠 아빠가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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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주새끼 내가 너 옆에서 보고 있는거 알지 내가 너 옆에서 보고 있는거 알지 내가 너 옆에서 보고 있는거 알지 이쪽 컴 리븐 개피 얘 노공이에요 어 여기 내려가요 와주셔야 돼요 나섰어요 요크셔 요크셔 컴 아 요크셔 요크셔 뭐야 저거 안맞아 아 가셨어요 르블랑 뒤에 오 오 오 오 오 이럴랑 뒤에 오 아 오 킬해 오 나 가고있어 가고있어 아 나 역부족이야 아 저만 근데 저만 안돌아왔어 아까 오 나 이거 어때 나 이거 어때 나 어때 희철아 나 할만큼 했다잉 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훌쩍 커버렸어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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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엥지 오 마이 갓 아빠 아빠가 내면의 악마로 삼을거라 더 내게 흐르가네 흐르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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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븐 탑입니다 네 저 용 싸움 하죠 오 멍멍이 잘 끄고 있는데요 댕댕이 느낌 있는데 아빠 아빠가 아빠 아빠가 리븐 이쪽에 있었어요 아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려보면서 어 hin человек 갈게요 리븐 탑할 수도 있어요 저 형들 냄aked general 잘 맞 coping 네 조심할게요 그냥 용 가자 멍청이들에게 일률히 설명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 이 친구와 콩콩 yo 아싸 용 또 먹었다 페이득 봐야지 르블랑 르블랑 리븐도 온다 리븐 좀 많이 쎄요 아 리븐 쎄지 말지 리븐 벽 넘어올듯 아크장 컴 오케이 급수 아 리븐 오면 자동적으로 도는데 아 몰라야지 아 몰라야겠다 리븐 리븐을 노려봅시다 오케이 르블랑 뒤에 바텀다이브 고 타워치고 타워치고 타워부터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르블랑 온다 르블랑 좀 쎄요 르덴 나오고 고고고고고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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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씨 아싸 25원 테마씨 퍽 오 미드 갈게요 아싸 K 드 뽕 다른 노래 없네 오오 나allas Nick 저거 잡아! 저거! 그렇지! 아 저쪽 사모님이 너무 없앤데요? 사모님부터 잡아야 돼! 사모님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모 사모님! 이거 뭐야? 나이스! 미쳤다! 나이스! 서로 서포트 오! 좋겠다! 오! 나이스! 살았다! 나이스! 사모 사모님! 그럼 이 CS는 제껍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봄벌봤다! 밥을 먹을까? 뭐 먹어야지 어? 아래? 루글라? 포즈 걸까요? 사모님 안 보입니다 예! 별령다움 하시죠 저도 가나요? 네! 다 와주세요 아! 전령이구나! 네네! 마나가 없는 거죠? 집에 가서 텔 다가와도 되나요? 집에 가서 텔 다가와도 되나요? 네? 밥 먹는거 오버 아니겠지? 얘네 올거 같거든요? 병건이 여기 대기 얘 볼게요 현멸 빠진 유리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나 어시가 뭐야 어시가 왜 없지? 제가 그 유리 탑 무빙 강제! 저 무빙 강제 했어요 나이스 어? 어? 기드 기드 아이구야 아비를 타냈어 아이씨 쥬새끼여 넌 더이상 월클이 아니다 이분이 저희 레드쪽으로 빠졌는데 돌아갔겠죠? 네 안으로 들어오네 바텀에 있을게요 아싸 이원 1분 진짜 이원 이원이 소중하다 나는 여블랑 바텀 이거 미드 밀다가 용 갈게요 네 레드 드세요 아프겠네 저렇게 싸우자고 넘빌까 불쩍 가버렸어 난 점점 더 아 선생님 진짜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어 쥬새끼 오 오 오 오 쥬새끼여 굿 나한테 왜그래요 진짜 나이스 나이스 헬로포터 아아 둘이 짧아 죽시 와 대가리 나사스 좋은거 여기 탑이 너무 밀리는데 탑 없을거야 탑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스 내려와서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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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스 나사스 못잡을거 같은데 못잡을거 같은데 나사스 집 집 맞춰 이예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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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털리고 있어요 그냥 아크샤 하는 소리 원거리가 근거리를 못치고 이걸 타워를 다 주는게 말이 돼? 내가 옹 내가 집도한다 주차가쌤 이득합니다 오케이 천밀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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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기랑 더 와이프 와이프 요리기 와이프랑 더 아아 빠다킹 빠다킹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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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바로 늘 갈까? 안 되나? 바론 싸움 해보죠 이거 나사스님이 요리 따라 다녀야 돼요 요리기요? 아 네네 강냉이 다 털립니다 아 강냉이 털리고 싶다 강냉이 털리고 싶다 강냉이 털리고 싶어 강냉이 털리고 싶어 다 왔어 있는데? 그냥 가?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리븐봐요 하다 스텔 써요 와와와와 너무 아파요 리븐 넘어오거든요 리븐봐 위의 리븐 끝까지 쉬지 말고 리븐 리븐 어 다시 태어났어요 어 깔았다 깔았다 아래 싸움 봐볼까요? 반전 풀쩍 가버렸어 어허 어허 어디있나? 이것 좀 봐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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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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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가 있어 간다 라타투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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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타투이 나이스 바로 뭐 내가 막음 내가 막음 뭐야 전령 왜 여기서 막아 어 쟤가 이거 빡신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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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신대 빠지죠 빠지죠 이거 빠지죠 빠지죠 어 전령 미드 깬다 미드 깬다 미드 깬다 나이스 나이스 저 이거 먹으면 사용 오케이 나사스님이 텔을 써가지고 지금 아 이거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요크셔 가 아니라 포맨인데 어 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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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못 듣는 거예요 아 아 그렇게 말하자면 할 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 아 근데 진짜 제가 저를 부르는 거를 아까 텔 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어 그래 사야지 하고 왓을 찾고 물론 돼 미드 조심 이치아 네 나사스 자르러 치아 이거 먹어라 아 네 리본 리본 아 아 아 몰라야겠다 요리기 요리기 여기 있어요 요리기 여기 있어요 아싸 저희 한타 보죠 네 이거에요 이거 아래 아래 나사스님 그냥 거기 밀지 말고 이거 집 지켜야 되는데 이거 나사스 나사스 곧 닳알 실컷 야 이거 집 깔리는데 이거 이거 요리 잡아봅시다 요리 잡아봅시다 뛰어뛰뛰뛰뛰뛰 고고 어 도망간다 밀어간다 야 집 지키죠 할게 엄마 어 트위치 와볼래요 이거 우리 먹을 수 있나 어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저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올라갈까요? 남아있을까요? 올라갈까요? 다 올라오는데? 저도 올라갈게요 용 보죠 그냥 이거 나서스님 집 지켜주세요 집에서 안나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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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못 지나간다 왕더님 살려 뒤에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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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리본봐 리본 다운받 형들 나이스 병건 오 나이스 병건 넌 회복게스 가만 안두게스 넌 회복게스 여기가죠 병건이 형님 잘한다니까? 가시죠 에헤헤 에헤헤 이번엔 잘 들을께요 아 좋아 좋아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 개가 안들린지 어디서 지금 봐야지 나이스 정비정비 아 바다의 향 사이먼도미니 사이먼도미니 갈까 이거? 요리게 너무 아 수호천설 가는게 맞나? 그냥 뭘 가셔도 될거 같은데 사이먼도미니 이거 다 먹어요 수호천설 너무 쫄고템인데 이거 선생님 다음템 뭐가면 좋을까요? 누구 나섰어요? 가갑같은거 가주세요 가갑 이거 너무 조용한데요 가갑이나 얼심이나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안먹고있습니다 계속 밀어주세요 서스님 어 저기 텔쎄어 바로 가도 되겠네 누블랑 집관 누블랑패 와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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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모더는 아니면 말고에요 저 일단 바로쪽으로 갈게요 아 아니면 말고 말구여야겠다 요거 드시면서 요리가 안보여요 요리가 안보여요 어 요리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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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돼 공중이 떠가지고 이거 안 눌렸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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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통직했는데 괜찮괜찮 오 오 스웨인 오 스웨인 명권아 오오 어 뒤에 리블랑 르블르블랑 제가 이기겠는데 오케이 여유어라 안되지 밤바 거리 걸렸다가 쭉쭉 아 르블르랑 2단 뛰기 쥐새끼 몽뚱아리가 없는 수준이에요 아 똥침 바론 바론치죠 안될거 같은데요 바론 바론 그냥 부르죠 부르죠 저는 탑 밀까요 일단 와주세요 자르바님한테 갈게요 잡아먹어보죠 저 좀 멀어요 백 백 백 백 백 백 배롱 배가리 오게 어 씨 바론 바론 여기서 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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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끊을까봐 형 형 형 형 진정해 형 형 우리 바론치자 방금 어 씨 없어가지고 여기서 변제할까요 위에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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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론 형들 뇌를 좀 빼주세요 나 같이 말해 안온다 안온다 나 머리가 탱했어 손발이 덜덜 떨려 야 다 던지네 다 던져 나이스 저희 정비하고 우리 앞쪽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 다들 제 마이크 끄신거 아니죠 그 다들 제 마이크 끄신거 아니죠 저는 계속 듣고 있죠 아시죠 제 플레이 아시죠 안하신거 같아요 버킷 쓰시겠는데 저희 돈쓰고 오죠 형 아 잘 듣고싶다 아 잘 듣는다 아 잘 듣는다 저거 저거 요리 저거 요리 어떻게 하죠 패야겠는데 요리 한번 요리 너무 깊숙하죠 올라가 볼게요 쥐새끼는 쥐새끼대로 사냥 갖고 아 나 끝까지 올라갑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흘랄라죠 그치 저 가고 있긴 하거든요 나이스 아니 스웨잉 뭐야 아 도망가네 아 고맙고 이산아 가만한 두데스 어어 내 복수를 내 복수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어 어 썅 나 감염되고 있었어 뭐야 가야되나요 다위 아 이상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어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희철이 형 죽였는데 내게 살 어 메소운데? 대가리? 어 아픈데? 타워 아픈데? 내가 이기고 이거 우리 이거라서 이거 라인 다 밀다가 저 미드 계속 갈게요 네 저는 탑 계속 밀게요 류블랑 올라온다 리븐하고 탑 빼야 될 것 같은데 탑으로 온다 레드 맞고 장로나옴 장로나옴 장로 싸움 안하는게 좋긴해서 그쵸? 그쵸 백전화가 나왔습니다 얼심 갈게요 어? 징크스탑 어어 얼심 징크스탑이라 파죠 장로 걸어갈게요 네 ㅇㅋ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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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 치죠 그냥 나사스가 여기서 리분만 봐주세요 네, 이곳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 안 돼요 네 일로와 어, 들어와 들어와 너무 멀리 가진 말고 네 요릭 요릭 먹고 어어 버스트 버스트 옵니다 나왓 들어오 어? 뭐야 우으로 맞고 오케이 오케이 뛰어! 뛰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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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나왔어 어디가? 아직 안 된다 아직 안 된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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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게 나이스 오게 오게이 와 성불했다 아 성불해야겠다 아 성불해야겠다 거기 공식을 끌신다 이거까지만 깨고 아 끝내자 아 끝내야겠다 뭐 그냥 저기 있네? 르블랑 안와? 아까 여기처럼? 아 르블랑 오면 죽여야겠다 아 아 르블랑 오면 죽여야겠다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코치님과 제가 같은 편인데 지낼지 못했어요 돌숙님 인생잼 찾았어요 나섰어요 나섰네 아 인생잼 찾았어 돌숙님 그냥 아무도 안거리들이고 저도 아무것도 안하고 상대도 아무것도 안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평화로운게 좋아요 어우 스웨인 야무졌다 인정 아 스웨인 안할래 너무 잔인해 세이호 호우 호우 장실 점령 네 아 세이호님 좋다 아 근데 쥐새끼가 은신해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데 한사람 잡는게 그것도 있는데 두 분이 라인전 힘든 챔프로 이겨서 아 또 그럴까요 아 그것 때문일까요 아 아 그렇게 되나 얘기가 아 아 그쵸 몰랐네 내가 또 롤을 또 할 줄 잘 몰라가지고 그런 원리인지 참 일단 오른쪽 팀으로 가시죠 어 그쵸 아 아 맞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디아 앗 부하십니까 그럼 제가 나갈까요 저는 아니요 두부 사러 가야죠 죄송한데 오전 1시 40분에 두부 사러 가시는 분이 어딨어요? 엄마가 두부김치 해줘요 치마에 두부 사는 거 거짓말이 없네 인증했잖아요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을 줄줄줄 해 죄송한데 편의점 두부가 있나요 혹시? 근데 안타깝게 있어요 두부 다 팔아요 안타깝게 있어요 한 분 없으신데 엄마한테 두부김치를 해달라고 한다고요? 1시 40분에? 네 야식으로 이야 지금 11명인데 저 나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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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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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제가 나갑니다 어? 어디가? 아니 그 숭이 숭이님이 나갔어요 숭이님이 나갔어요 숭이 나가셨는데요? 네? 숭이님이 이미 나가셨어요 누가 나갔다고요? 숭이님이 나갔어요 없어요? 숭이가 누구야? 돌숭이 돌숭이 아 돌숭이? 건조 김지수가 돌숭입니다 제가 빠지면 딱 맞아요 그리고 프렌즈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프렌즈님 응 아 그래? 그럼 내가 나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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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이거 제가 있으면 안돼요 왜? 진짜 안돼 진짜 안돼 팀창림만 신나잖아 내가 있으면 아하하하 내가 있으면 아하하 근데 그냥 제가 관전할게요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 안 돼 원박씨 할 사람 입장 나 배운이 안 하면 안 해 원박씨 때문에 내가 신나는 게 아니야 나도 안 해 나한테 걸리면 다 그냥 불행해질 뿐이야 어쩔 수 없어 나 만난 죄야 이래서 안 하는 거야 근데 배운이 계셔야 돼요 솔직히 아 그럼 나 또 또 얻어맞으면서 있는데 아 거기 원딜 보내고 내가 서포트 가고 아차차 원딜 가고 아 원딜 재미 좀 봐야지 아차차 상도 배운이 한 번 해봅시다 아니 아니 이거는 제가 가면은 어딜 가도 재미를 못 봐요 그리고 우리 팀한테 너무 손해야 아니에요 팀은 아니 이게 경험이라니깐요 배운이 아니 근데 이대 KD틀린하고 원박님하고 한 판 붙으면 할만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배운이 서포트 가지고 안돼 안돼 이건 아니야 솔랭을 돌리지 차라리 형님 철을 끼고 플레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꺾여버렸어 문도 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 망가져버렸어 배운님 살살 다뤘어야 되는데 아 두부 안 사러 가자 이거 안 됨 아니 재밌어서 주노님은 1시 40분에 왜 두부를 사러 가냐고요 주노님 가능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서울에 살 제가 빠지고 주노님 들어오시면 될 거에요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야 주노님 들어오면 진짜 비슷해 주노님 들어오면 호박 호박 대전 호박 대전 해요 그러면 호박 대전? 응 주노님하고 우원박 잘 시간이ohner 야반 아저씨가 딴라인 가고 야반 아저씨가 바턴 가면 안 mínimo 딴 데 갈게 너무 세 내전에 글로벌맨이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내가 한번 관전해도 돼요 안 돼 짐창맨 나 어차피 방송 켰으니까 관전해도 재밌음 안 돼 안 돼 자리 자리 모자라면 저는 저기서 구경하고 안 모자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우리는 세트야 우리는 세트예요 저 우울해님 강의 좀 보고 왔습니다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양학기고 좀 안 하면 행복할 텐데 시작 가버렸어 어 왜 11명이집 했지 내가 나가야지 어 뭐야 나 왜 들어오라고 했어 들어오셨네요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얼추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나 있는 팀 다행힘 뽑아요 뽑읍시다 내가 왼쪽으로 승리의 자식 이명근 중계도 재밌을 것 같은데 먼저 뽑겠습니다 재미없어 하셨던데 세이호님 뽑겠습니다 지금 누구누구 계신가 뭐 들어봤는데 세이호 계시죠 근데 지금 다 너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나요 진원색 마이하트님과 그럼 나도 빠져야 되나? 프렌즈님 뽑겠습니다 그렇다면 탑은 정글차이아님하고 아 근데 뱉당님은 이거 맞아? 해보고 볼게요 뱉당님이랑 게임을 거의 안 해봐서 따봉티모님까지 뽑겠습니다 오케이 뭐야 지금 안 뽑으신 분 밑에 세 분인가요? 네 프로게이 왜 안 뽑아? 프로게이 프로게이 다이아몬드인데 탑은 정글차이아님 뽑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야 프로게이 야 프로게이 프로게이 어디 왼쪽? 오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왼쪽 가고 오십시오 그럼 이러면 라인 누구에요 또 한명은? 한명 누구에요? 밤바? 저희가 밤바님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맞긴 할걸 그래야 맞긴 맞아 상대쪽이 원하는 걸 반대로 해야 이기는 겁니다 아 속으셨네 아니야 이래야 맞아 야 프로게이 폭풍 저거 홍진호가 간다 세이호 뱉당을 풀어? 야 프로게이 오케이 프로게이 아니 침착맨 잘하는데 프로게이의 트위치는 시베레아에서는 콧바람이죠 뭐라고 그래요? 있어요 그거 야 프로게이 야 세레게이 원방님 스타 몰라세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 방 옮길게요 네 저희가 옮기면 됩니다 옮길게요 시베리아 여우의 꼬리가 몇 개인 줄 알아? 몇 갠데요? 한길 출근 중 더빙채 있어 더빙채 더빙채 저 세모님이랑 같은 팀 처음 처음 되거든요 시베리아 여우의 꼬리가 저기 다 다니면서 다 저 패고 다니세요 저랑 침착맨 바텀 갑니다 제가 정말로요 어떠십니까? 좋다 좋다 자 저기 우선 그 무엇이요 근데 뱁당님은 탑이 센데? 자르반? 자르반 밴? 미드랑 정글 보고 그냥 카사밴 녹턴 밴 아 맞다 카사밴 녹턴 밴? 자르반 밴? 모밴? 아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이요 누구 녹턴 할 사람 있어요? 누구들이야 녹턴 할 사람 녹턴 없음 없어요? 그럼 녹턴 자릅니다 근데 뱁당님하고 세이오님하고 같은 팀이네 네 가위는 안 문던데? 자요 돌아다니면서 다 접해버려 저쪽팀 쌤 아텀은 침착맨, 우원박, 포탑 이렇게 해서 3대2 싸움 또 하나 몹에 남을까요? 음 내가 들어오면은 아 막판 해야겠다 요리? 나섰스 나섰스? 요리 나섰스 요리 나섰스 둘 중 하나 뭐하지? 나섰스 나섰스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침착맨님 네 막판 하시려고요? 네 왜요? 안 하지 마세요 저 원래 1시까지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진짜로 나가려고 했었어요 3시까지 어떠세요? 연장 아니 뭐 1시까지 한다니까 3시까지 어떻으냐고요 시베리아 여우의 꼬리가 몇 갠지 않아? 1개요 1개요 다이머 딩고 아 좋다 아 뭐하지? 따티의 딩고를 풀어? 따티의 딩고를 풀어? 따티의 딩고의 꼬리가 몇 갠 줄 알아? 1개요 스웨인 스웨인 봐야겠다 스웨인 카운터픽 탈익이 어렵네? 왜 그러지? 아 스웨인 들어올 때 궁 쓰면 되는구나 아 이즈리얼이네 탈익해야지 탈익 할 줄 아세요? 저요? 탈익 저 개초고수에요 탈익 개초고수? 네 불안한 때 벌써 탈익 모르는구나 아 자나 때려 안 받지 뭐 밴하지? 뭐야 갑자기 왜 3초밖에 안 주지?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잠깐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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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게 백수 누가해요? 헬로포터님 아니요 헬로포터님 없는데 없어요? 반바? 포도네님 하실거에요 포도네님도 하셔 다 뒤졌다 진짜 타릭? 저쪽 좀 느리니까 타릭하면 진짜 이겨 진짜 오케이 저 고을 좀 빨께요 네 빠라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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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승리에 걸어야겠다 저희 저희 한 20분 동안 파밍만 하죠 파밍만 한다고요? 빠라빠라 아이 근데 올라프는 변수인데 근데 이거 진짜 이거 가야되는데 불그레우즈인데 탑팩스 너 탑팩스 아니겠지? 어 저 연지수 올라프인데 아닌가? 한준호 올라프인가? 아냐 아냐 연지수 올라프 큰일났다 아니야 이거 한준호 올라프 같은데? 설마 대신하고 탑가겠어요? 주노님 이즈리얼 하긴 하시는데 왠지 암바라저씨 이즈리얼의 프렌지 스웨인일 것 같은데 아 프렌지님도 있지 가만한 두개였어 아닌가? 아 모르겠다 아 마오카이면은 프렌지 마오카이 근데 이거 원방님이랑 주노님 원딜가게로 저희 사회적 합의를 본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지금 뱉당님하고 세이오님이 같이 와가지고 이기려면 아 아 어 아니네 아니네 그냥 무난하게 갔네 브로에이 브로에이 탑 야 프로게이 예 프로게이 이거 임배 올거 같은데 4C5 예 무조건 올거에요 빠져 있죠 아 왠지 나 포탑 설치하는거 같다 죽일라고 저번 척 먹을거 같은데 무적 있어요 원박씨 궁극기 궁극기 무적 쓰실때 무적 쓰실때 무적이라고 외쳐주세요 궁극기 무적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지훈이 근데 무적이 바로 무적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짐 무적 거버렸어 와드 그 사이에 와드 스웨인 돈 터러갔네 바텀 좀 불리함 이거 지면 따트 님 탓 해도 됩니까 그럼요 오케이 이 같이 안아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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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 뱁딱 와 와 저게 바로 시오스 컨트롤 개패고 오 쎄다 탈이 아 개패야겠다 개패줘 내가 개맞음 우리 이랩 마오 많았어요 걱정마요 나이스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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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랩이잖아 응? 원박씨 아 저는 약간 이랩인건 인지합시다 CSA에 집중하는 스타일 오케이 네 지금 노트북이라 비비해 주셔야 돼요 아 저 아 뭐야 세이오님 세이오님 약간 지금 불리한 상황이네요 네 나이스 어 뭐요 이거 내 옆에 있으면은 내 스킬이 똑같이 나감 개사기 이거 너무 이득인데 아 무서워 섬님 패시면서 무섭다 그러면 안 돼요 마오카이가 올 거 같아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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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카 마오카이 스웨이 안가야지 오케이 이거 이거 개쎄 이게 그렇게 쎄 되니까 와우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우원박 이게 우원박이지 하하하하하 아 개폐하겠다 오늘 이거 첫판인 것 같은 느낌이다 아 개폐하겠다 근데 징크스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번주 말에도 안했네요 징크스? 저요? 징크스 한지 한 4일 됐습니다 이것이 탈의기지 응 이거 밀고 갈까요? 네 아 안가야겠다 가지 말죠 안가야겠다 안가야지 궁 쓰기 전에는 개허접하죠 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허수아비입니다 이제 쓴다 쓴다 내가 앞으로 가서 유혹한 이 쓰게끔 오케이 눈머니 스웨이는 좀 아쉽네 스웨이는 좀 아쉽네 아 쉽게 됐네 네 근데 이게 이가 원래 잘 안 맞음 근데 저 스웨이는 잘 맞어줌 초시계 같네 스웨이는 스웨이는 초시계 있어요 충격 오오오오 뭐야 와드 뭐야 와드 구고 와드 부시 샘 와드 누루 샘 마오카이 방금 바텀 이었어요 이거 이거 오면 킬 이거 오면 킬 말 없어 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콜 좋아요 미드 조심 나도 나도 아아 고 나이스 쏘러킬 땄어요 나이스 100패샘 여기까지 마오카이 나한테 박아? 나한테 박아? 감히? 감히? 근데 얘 왜 이렇게 세냐 묶으면 제가 바로 싸워줄테니까 묶으면 바로 싸우세요 네 좀 무섭거든요 좀 무섭거든요 이러면 안돼 아니 어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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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스킬에 맞으면 안된다는 전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위력 보여줬죠 하비하의 전투 부탁드립니다 서폿의 견제는 하나하나 그 명령을 기다려서 할 수 없는거에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압니다 뭐요 공이랑 점화 썼어요 전쟁터에 나오면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공이랑 근데 1대1이야 우리 하나씩 먹었잖아 엄만두 엄마가 CS 드실때 대포말고 짜발총으로 먹는게 좋습니다 아 예 그 잘못봤어요 미안합니다 저한테 미안 안하셔도 됩니다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어? 저 미드 한번 들릴게요 미드 한번 들리겠습니다 아 왜 2개함 카사딘 준비됐나요? 카사딘 준비됐어요? 네 오면 돼요 점프해서 들어가면 제가 하겠습니다 병건이 형 미션인데? 이 플래시? 안 해야지 힐 한번 해주고 잘 놀다가 잘 먹다 갑니다 여기 자동문 축구단 있는거 맘에 안들거든요 옆에 우콩 있는거 확인했구요 그 저기 무섭거든요 와드 지우러 가는 척 하면서 근데 마오카이가 있을수도 있구요 아 뭐야 오임 어 잡았다 뭐지? 철님 졸린가 저기 따봉 티모 한번 걸릴게요 한번 걸려야 겠다 형 땡기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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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마오카이가 와가지고 빨아들인거였네 마오 오랩? 여기 있을텐데 생각보다 빡세네 어? 카사들 와볼래요? 네 오케이 엑스런 어디서 찾을래? 와보실래요? 가고있음 네 저도 가볼께요 저도 가볼께요 저도 같이 감 안 감 용치죠? 네 용치죠 용차요? 용칩니다 오 형님 좋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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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수 성능 좋네요 이제 마나가 없네 하지만 우콩의 세력으로 가득탔죠? 그럼요 저 직갑니다 원박씨 조금만 살리세요 제가 좀 도와줬어요 가봐가 나이스 굿 원박씨 제가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 역시 우리 뱁락 잘하네 저 원래 치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딱따라 맥딱 여는 좋아요? 어 뭐야 멈췄구나 무슨 이슈죠 아 프렌즈님 팀 똥컴 이슈 아니아니아니 조선컴 아니 난 노트북으로 하는데 너 쪽은 콩순이 컴퓨터인가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죽은거야 엄멸이지 뭐 아 다 더덩법이 오우 탑갱 조심 오 왔다 왔다 내려갈게요 제가 먼저 내려가요 와보실래요 이거 네 어차피 백궁이랑 점화 없어서 어 아이고 아이고 끝났다 이거 바텀 글로 갈수도 있어요 바텀 글로 갈수도 있어요 바텀 어싱 멋있다 나이스 스윙 갈수도 있습니다 글로 나이스 몇탄밀 밀께요 네 스윙 글로 갔을거 같은데 까이 까이 저거 한 라인 먹고 올라가도 될까요 네네 저도 궁 있어요 무작공 저는 없어요 이거 그냥 라인 이렇게 놔두고 오케이 나이스 아 쌤 그냥 황당하게 먹으쌤 뭐 어쩔건데 자기가 라인관리 못해 아냐아냐 뭐 어쩔수 있음 그럼 먹으쌤 그냥 아 나 옆에 있잖아 이번엔 먹어 먹어 그냥 자신있게 지금 바텀 마우마인가요? 저 빠짐 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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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옴 X랑 다 옴 바텀 4명 살짝 사리샘 왜 오는데 먹고 있다가 내가 빠지라고 할때 빠지샘 네 스윙 이거 철력불러 왔다 미드 가줄게요 왜 오는거임 저 궁 있어요 어 뭐지 왜 저 궁 있어요 이 쪽 볼게요 바로 어 어 어 나이스 떴다 오게 오게 잡았다 잡았다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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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모 딩고 내가 먼저 물기가 힘들어 사리기 라데꾸 올라간다 라데꾸 올라감 저 뭐라고 할까요 병건이 형이 대신 뭐라고 해주시면 안될까요 라데꾸 내가 먼저 저질러버렸다라고 해주지 라데꾸 올라간 심청맨이 먼저 저질렀다 상대 서포 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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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야 18개 스태프 사리기 먼저 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괜찮아 저기 정글 어디있음 저기 정글 미국갔어요 저기 저기있다 쫄지말고 먹어 그냥 나있대니까 여기 왔잖아요 여기 지금 빼면 되잖아 싸우지마세요 이거 봐봐 됐잖아 이거 봐봐 아니 옆에서 좀 치면서 해 좀 싸운다 지성한건 지성한거고 아 미안합니다 2대4 이길듯 아이고 싸움 해보죠 2대4 이길듯 바로 치죠 마오카이 노궁 백스 그냥 리드 먹으러 갈게요 오케이 궁 많이 뺐죠 개이득이죠 오이레이드 싸고 죽는단 말인 내가 또 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네요 궁을 다 잡아봐요 어 어 마드 박아야겠다 나이스 내가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뱁당님이 같은 팀에서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런거 같아요 당당하게 갑시다 당당하게 좋아 스킬 빠졌잖아 앞으로 가 그냥 인생 멋있어? 뒤에 뒤에 카사딘 오잖아 그러면 이제 가야지 아니 그건 아니야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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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발동될 때까지 아니 근데 탑이 이기고 있는게 대단한데? 올라파 오겠다 뭐야 저 용내목 이거는 블루 지원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려갈게 부럽게 안죽네 진짜 내 안에 왜 죽었지? 그..그 그렇게 됐어요 무적 공은 어떻게 된건가요? 무적이 아니네요 공 제가 무적이라고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공이 좀 길어요 무적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알게 아 이제 이즈리얼 컸는데 괜찮아요 그 주노님하고는 약간 자존심 싸움이 좀 있거든요 아까 안 외쳤다고? 안 외쳐서 죽었잖아 무적 아니었잖아 그냥 저런 얘기할때 서포차이 외치면 되거든요 서포차이 엑스 점압 빠짐요 아 아 이즈리얼 저거 슝 슝 빠지게 빠짐 바시지 마오감 바텀 마오감 조심 또 쪼라 또 쪼라 마오 바텀 죄송합니다 저도 가는 중 네 저 궁도 있어요 아 또 왔어 아 진짜 너무해 어 정말 너무하다 정말 저거 저거 오케이 드디어 왕을 볼 줄 알게 됐군요 네 네 좋아요 아 좋다 호방한거 좋다 우리 숭이 옴 숭이 옴 숭이 형 오심 아닌 척 해야겠다 나 땡겨짐 나 땡겨줘야겠다 아 나도 땡기고 싶은 척 해야 되겠다 어 왜 안오지 너무 티라는데 아 너무 티 안내야겠다 어 마오 그냥 밀죠 타다대 붙어봐요 타다대 텔 텔로 붙을게요 전령 박으면 걷다 텔 상고 올라프 된다 오오오오오 타오부터 타오부터 ories 노 Whisper 다같arrive 나이스 나이스 응 팩트 별령아 봐라 뭐 이겨요 나이스 아 뒤에 동치마샤 뒤에 동치마샤 온다 뒤에 동치마샤 와 꺼져 어 이거 뭐야 어 그럼 안되지 동치마샤 아 호칸의 손길 가야되나 지금이라도 감 시면에 가면 가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시면에 가면 가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시면에 가면이요 시면에 가면이요 시면에 가면 아 시면에 가면 가야겠다 이겼네 이겼어 어 그 발언 이겼다 이겼어 어 풍 58초 졌다 졌어 네 주레겐 3개 20대 13 끝난거 아냐 주레겐 주레겐이 3개인데 저 이즈리얼 저기 저거 뭐 죽여드릴까요 말만 하세요 같이가요 오케이 집 가는거 같은데 같이 죽이러 가겠다 어 오케이 오네 오네요 스웨인 내려가 스웨인 내려가 스웨인도 같이 내려가 스웨인도 같이 내려가 아 모임 뒤에 스웨인 어 뭐야 써냈었어 어 뭐야 와 노잼 하나는 죽여야돼 하나는 죽였어 어 아 깔끔하다 탈익 이제 의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탈익 거의 황홀한데요 탈익으로 하세요 앞으로 탈익 세죠 탈익 세죠 네 앞으로 탈익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적일 때요 같은 편일 때요 같은 편일 때요 같은 편일 때요 네 예스 예스 네 네 아 아 이제 가야겠다 어디가 아 가지말지 아 원박씨 이기고 싶어요? 그럼 안가고 예 한판 도와줘 아 진짜 원박씨 진짜 이기해드리려고 나 잠도 못 자고 이게 뭐야 어 시간의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계좌 알려주면 너 주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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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명 누구지? 프로게이 박정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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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랑 뱁당님이 서포트 고정할까요? 아 나 쫓겨놔 나 쫓겨놔 서포트 쫓겨놔 아니요 이게 밸런스 안 맞는다고 하셔서 하하하하 쫓겨놔 서roy 하하하하 세이욤 우원박 조노 백댁링 fam 자 이미 두 분하고 여왕님이 여왕님께서 짝 지어 주십시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움푹 안 옮기셨는데 하하하하 그럼 밸런스가 좀 맞겠네요 하하 오케 Own 저랑 자동물 축구단 먹으면 내려오세요 내려가죠 아 지코 내려가자고 이렇게 안오시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지코 내려가야겠다 그 여왕님께서 짝을 지어주시죠 다이아의 시선으로 제가 잘못 잔 것 같아요 앱닭을 풀어 아니 근데 티오상으로는 저보다는 연지수님이 더 높은데 꼴보기 싫어 그 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이제 자기의 실력을 내려치게 하지 않기 아까 원박시간 하던건데 진짜죠 30분 전에 원박시가 하던건데 진짜 그렇게 해요 아 진짜 진짜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하는건 내려치기가 아니잖아 내가 하는거 내 팀 다 와 내가 맘에 대해서 부터 오케이 세이 세이호 세이호로 고르겠습니다 팀을 죽여버릴거야 그냥 그래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팀을 죽인 아 우리 팀을 죽인다고? 아 오케이 그럼 제가 뱉닭님 고르면 되는거죠 그럼 죽어봐 나 이랄리아에 뱉닭님 저희 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뽑으셔야죠 딱 짝이니까 어... 나 뽑겠지? 마음만은 위험한 자식 2병권 뽑고 싶은데 어? 프렌지님 뽑겠습니다 진거 아니야? 미친건 아니죠 좋다 저런 자식 1명 뽑는거에요? 네 한 명씩 뽑는거? 아니요 두 명 두 명 뽑으시면 두 명이면 저 서퍼 진짜 뒤지게 못하거든요 근데 한 명씩 딱 따라서 한 명씩 하려는거 아니에요? 아 몰라 나 정글 맨날 가야겠다 두 분 뽑으십시오 아 한 명씩? 오케이 한 명씩 한 명씩? 두 명씩? 두 명 두 명 오케이 두 명 뽑으세요 두 명? 그러면 다시 한 번 연지수님이랑 따티님? 음... 그러면 저는 희철이 형하고 오! 어! 야발 아저씨 자 그러면 침착맨도 가보자 아 좋아 좋아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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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림팀이다 반파님 저희쪽이죠 벌써 벌써 즐거워 팀이 없는데요? 게... 게이야 와라 게이 박장성님 오른쪽으로 가시죠 게이야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게이 게이야 게이 게이야 게이 게이야 게이 게이야 와라 네 시작할게요 네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올라옵니다 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의 씨발은 요게 아니라 잭스나 이런거 챔피언을 픽했을 때 하는 대사처럼 나녀 선택하면 나오는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매크로 매크로 캠피언 선택 대사야 멋있네 그럼 우리 포지션 어떻게 해요? 또 서포터 침착맨님 미드 침착맨 미드 침착맨 미드 아 무조건 서포터님? 네 프렌지 정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뭐 배만 할까요? 뭐 뭐 배만 할까요? 뭐 뭐 밴 뭐 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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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거 딩거 네? 딩거 아웃 딩거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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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또 또 또 또 몰랐고? 다섯스? 다섯스 다섯스는 대패치 씁 그러면 백스 백스 백스? 어 백스 베이가 요즘도 센가? 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뭐 잘 쓰면 센거 같던데 아직도 뭐 배나죠? 뭐가 귀찮을려나? 아리? 뭐지? 아리 아리 오케이 아리 뭐야 잭스 몰랐네 잭스 또 풀었네 이거 그거 아닌거 탑이 힘들겠는데 잭스 서포트 하나? 설마 어 그렇네 어 그런가보다 아 아 왜 그러면 람머스 서포트 할까요? 뭐 요네 서포트 이런거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야스오 서포트 람머스? 아 뭐 뭐 타일러스? 잘하시는걸로 제일 잘하는거 란포터 제일 잘하는거? CS도 드세요 뭐야? 이거 50 정글 한번도 안해봤는데 지금 하면 안되겠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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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공 개좋아보이네 모공 시즌1 부터 한번 더 안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걸 지금 여기서 자신있게 해본다고 하는거에요? 아니 뭐 그 메커니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거 같긴 하던데 꼬릅꼬릅꼬릅 옛날에 비하면 엄청 오공 많이 좋아졌네 벽도 넘고 엘리스다 뭐야 살바라네 엘리스 상대로 뭐가 좋습니까? 나도 뭐 센걸로 해야되나? 어? 실바나? 아니 실바나는 안될거 같아요 안돼요? 네 그냥 이거? 떼줘 괜찮은거 같아요 네 또 벤 벤 벤? 리드 꼬르키인가? 저기 서포트 아 서포트 나온거구나 리드 꼬르키인거 같음 리드 꼬르키인거 같음 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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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저기 그웬 하는 사람 그웬 아까 우리팀에 있나? 그웬 잭스 하신게 그웬이에요 잭스 모르지 아 잭스 벤을 안했네 유릭버거 근데 왜 잭스로 서포트를 오지? 그냥 잭스를 잘해서 어제 잭스 강의받았는데 뱁덩님한테 어? 잭스 해봐요 못하겠더라구요 모베니즈 올려나? 말파 같은거? 말파 말파 오케이 싸이온 말파 둘중에 하나 말파 응 알파 어 벤 해줬다 어 저쪽에 벤 해줬네 싸이온 싸이온? 싸이온 굳이? 싸이온? 해야 되나? 그럼 뭐할까요? 그럼 뭐할까요? 원 딜 밴? 그럼 짜증나는거 하나 벤 하겠습니다 네 너만 선해지 마 너만 선해지 마 뭐야 아지류 아 스웨인 해야겠다 오 스웨인을 풀었네 오 좋은데? 아 해야겠다 아 스웨인 해야겠다 이건 그것이 진짜 공포다 아지르는 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할거 없어서 한거 같기도 그런거 같은데 아지 아지를 사실 무조건 케넨 아니면 스웨인벤이었는데 제가 노틸러스인 줄 아는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그 고정이라 했으니까 서포시 고정이라 했으니까 근데 왜 저랬겠지? 뭐할 저기 탑오른입니다 탑오른 텍스 서포트 탑오른이니까 탑오른 상대로 뭐 그냥 뚜드러 밸만한거 아니면은 그냥 같이 크는거 요즘에 유채화드나? 스웨인님 유채화 나쁘지 않죠 네 괜찮죠 아 그래요? 조합은 우리가 훨씬 좋은데 코르키 마방이에요? 아 마공이에요? 혼합이에요? 네 혼합입니다 가이브리드 근데 웬만하면 마들로 들어와요 이거 미더덕이나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얼건 같은게 나올까요? 미더덕? 미더덕이 뭐지? 그냥 미더덕 가시는게 날듯 깜짝 설마 잭스 탑 아니겠지? 아닙니다 오른 탑은 거의 뭐 고정인거 같구 밤바오른 이거입니다 밤바오른 연지수 코르키 어 아닌데 연지수 앨리슨가 연지수 오른인가 어 그런거 같은데요 따봉티모가 뭐지 라틴 윈도 앨리스 했지 않았었나요 한번 몇번 모르겠네 어 맞네 따봉티모 앨리스 에 엘리스 했던거 몇번 해본적 있어가지구 아 따봉티모 저 인베 갈까요 인베? 인베? 저희가 더 쉽지 않아요? 인베 가죠 오케이 어 맞네 어 밥 문단맞힌다 아 밥 부스에 갖다놓고 밥먹을라 그랬는데 인베 가재 어? 어? 죄송합니다 헛 에바라지씨 밥먹고있네 응 오 나이스 뭐야 안 맞았어 어 응 왜 안맞았지 헌이 2번 타였으면 오히려 괜찮을수도 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저희 가는척가면서 위로가죠 응 한번 더 찔러 볼게요 돈이 왜 한푼도 안들었지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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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흡수 25원 벌었고 파스트 라 서포터 서포터도 세이헌님이 하니까 다르네 하하하 로밍 야무지게 가드리겠습니다 스킨이 멋지네 아이고 난 열 수 앞서 있는데 말이야 어 네 감사합니다 정민 형님 이제 1렙 2 찍었어요 네 뭐라고요 얘 1렙 2 찍었어요 아 네네 잠깐만 아하 안 가도 되죠 아퍼 어 근데 이거 3캠 먹고 바텀 오면 킬이긴 해요 네 넥스 이제 2쿨 돌고 와드 안 박았죠 어 근데 3거리로 돌아서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Do 이제부터 들어오죠 쭉 빼 쭉 빼시면 돼요 쭉 어차피 세주 올거라 오 엘리세 먼저 왔어요 엘리세 먼저 왔어요 어 나이스 너무 좋은데? 현타 나이스 나이스 굿 오 어 형님 많이 늘어던데 나도 감 봐봐 아 아 아 깊긴 한데 네 저는 못 가요 정타? 나이스 너무 아쉬운데 이름은? 괜찮아요 앨리스를 노리기 조금 애매했어가지고 어 갯 노리는게 무조건 맞아요 앨리스 노리면 못 잡아요 응 아 라인은 좋네요 그래도 징크스 먹는거 언제옴 벌써옴 왜 왜 위험해보임 아아 잡았다 잡았다 체스 좀 치네 위드 안보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게 분명해지지 어디다 써 마너 없음 네 위드 마너 없음 안쎄거 네 이미 예상하고 있는 운명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 라인 천천히 흠 까비 잭스 미아 그냥 탁지될걸 괜히 이거 들어도 잭스 미아에요 여기 와드 유성 들었나? 유성 및 보네요 오 나이스 좋았다 괜찮아요 저거 라인전만 써서 엘리스 탑쪽 엘리스 탑쪽 한번 밟았네요 오케이 나는 저거 빠졌고 바텀 오실때마다 킬입니다 네 필각 본다 오케이 아 엘리스 팟 미폭? 빠질 수 있어요? 나이스 굿 2등 많이 봤어 바텀 오면 킬 네 나이스 잭스 이거 2갑 본다 굿 오시면 돼요 다 잡으면 돼 잭스 2 빠졌고 큐 나이스 어 어 4큰데 어 미포봐도 돼 네 어 안 죽는다 저거 어 아 너무 아깝다 아 뭐 뼈방피 생겼나?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조금 달았지? 저게? 뼈방피가 있긴 할거에요 2렙이었는데 아 미포봐도 돼 집 갔다 오시면 용 가능 네 집 갔다 올게요 네 근데 저 저쪽 텔 씀 난 텔 없는데 치사하게 어 엘리스 빠지고 나이스 엘리스 성장 많이 못했어요 엘리스 성장 밀렸어요 엘리스 성장 밀렸어요 좀 빼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밀림 어 와 볼래요? 어 피가 좀 없긴 한데 저 없어요 저 없어요 미드 제어 와드 어 아프네 제어 볼게요 네 낚시 낚시 아 아이고 저기 왔는데 아이고 와 되겠다 여기까지 네 집을 한번 갔어야 된다 네 어 어우 갑갑갑이 괜찮아 이 용도 제가 없었어 흠흠 흠 그냥 용 갈 듯 되죠 오 나이스 나이스 엘리스 온다 엘리스 체크만 한번 해주고 어 여기있다 같이 봐드릴게요 단조라운드 해 저 내려갈게요 단조라운드 해 코르키 피 없음 나이스 체크부터 나이스 엘리스 끝까지 어 아 넘어갔다 어떻게 넘어가? 이걸로 넘어갔다 솔방울 네 솔방울 탔어 나이스 엘리스 볼게요 엘리스니까 그렇게 안보이 직관보 까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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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고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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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요 나이스 굿 엘리스 홈 빠질게요 네 아 이거 끝까지 봐야겠다 엘리스 네 결국 어떻게 될지 알려줘도록 저렇게 싸우자고 다 오케이 오케이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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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비야 예 맞어 흠 올라가요 잭스랑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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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거는 저하고 코르키 오케이 코르키 이거 먹면 중 아 겁나쁘나 저거 W 표식 묻히고 나서 때리는거 코르키 안보임 답도 없어요 탁간 탁간드 저 저 유기하시는건가요? 아뇨아뇨 저 가고있습니다 세주랑 가고있어요 이거 저도 이거 먹고 어 미드 물렸다 미드? 미드 가봄? 나이스 나이스 우리 바텀가죠 네 오케이 빠져 일로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아 잘했으면 이겼는데 아 너무 잘했어 나이스 굿 형님 징크스 계속하셔도 되겠는데요 괜찮나요? 일단 좋기도해서 잘하시는데 네 연습을 좀 했습니다 오 근데 티가 나요 저번이랑 확실히 좀 다르다 오 미드 맛있겠다 경험치만 빼야되겠다 저는 전령으로 뛸게요 어 아 전령 먹겠다 바텀에 우리가 써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 정도면 음 음 음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내 까마귀들의 날개를 타고 뻗쳐나간다 이거 썼다 이거 했다 그 뭐지 형님 이제 쎄서 슈퍼폭탄 네 슈퍼벌키리 가볼게요 형 오오오오 잭슨 괜찮아요 형 크라켄이잖아요 깜비야 응 어우 나 이거 왜 이렇게 맞아 어우 나 걸려 아 안돼 어우 나 걸렸어 까비 까비 제가 좀 깊었던 거 같아요 어 네 괜찮습니다 얘네 다 빠졌어요 바텀 세종 그냥 가서 QR 박으면 될 듯 징크스 미리 쿵 에 오 뭐야 이거 아이씨 비포까지 킬 아 포 그만 W 아 평 Q평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 아 아 목소리가 나는 그만해 기다리다 너가 우리 형 괴롭혔어? 너야? 오 나이스 너가 우리 형 괴롭혔어? 와 좋다 좋다 어 어 우리 형 죽어 우리 형 아 세네 아 제가 피가 이미 깎여가지고 너무 아파요 까비 까비 으아 이거 엘리스 이거 막으시면 돼요 그냥 막으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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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저희 저희 형님이 캐리 할 겁니다 4킬 광해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약한데 아 아 너무 빡센데 이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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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이게 안주고 나이스 나이스 용으로 갈게요 네 아 근데 제크성보다는 양심이 없는데 어 어 오케이 나도 용감 어 어 살려주사함 살려주사함 오케이 나도 용감 이게 다른 데서 좀 이겨줘야 돼요 탑에 탑을 버려놨으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아파 아 그만 그만 네 쫄쫄요 형님 저기 바텀 가자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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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에 뭐야 빙거 코르키 저 뒤로 가면 이거 그냥 먹으면 될 때 어 먹으면 돼요 어 응 어 뭐야 미포 뭐야 먼저 어 그냥 가시면 돼요 이제 미드 미드 갑니다 네 오케이 굿 어 집 탑 한번 잡아야 돼 어 어 탑이 좀 뭐야 힘드신 거 같은데 저희가 잘 해보죠 응 탑 어차피 저희가 이따 풀어주면 금방 풀려서 응 응 좀 흘림 어 엘리스 엘리스 파워 밀어버리고 탑을 풀어주죠 네 엘리스랑 잭스 다 들어 아 아 어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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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한다 아 야 안 되네 형님 어디 가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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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아 뭐야 이거 아 아 나 지금 미포 보고 탑 보고 있었어 까비 까비 언제 일로 왔대 오케이 이게 아아 어 끊어? 형 형 나 왔어 비져 우리 형 지켰어 아아 아아 따끔하죠 괜찮아 2천원 생김 괜찮아 우리 형 크고 있어 그거 바텀 아 내가 이거 잘하면 이기긴 해 이기는데 네 이거 근데 아직까지 저기 안나오면은 오오오 작스 빼 빼 빼 빼 이거 엘리스도 온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니 우리팀 뭐하는데야 진짜 근데 아래도 털렸음 나이스 나이스 전체적으로 털린 나이스 나이스 저 가는 중 저도 가는 중 어 나도 감 나도 감 이건 인정? 어? 죽으면 안돼요? 응 저기는 탑 잘 받은구만 코르키 날아간다 오 나이스 좋았어 안 맞네 코르키 아이고 까비 도쿵 10초 저 안 갈게요 안 가도 되죠? 네 안 가도 돼 네 바텀 감 어? 2초 코르키 이쪽으로 가요 탑 탑 탑 탑 탑 탑 미드 잭스 코르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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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방져 건방져 어? 우리 형 괴롭혀 잡았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죽어 그냥 해 저거 저거 네 전령 어 뭐야 혼자 먹었네 어 뭐야 엘리스랑 먹었다 엘리스 이거 잡아먹죠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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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어 뭐야 여기까지 자 없던 불 9 9 드세요 1박스 에 코르키 개빡도라 아 나이스타 어르르르르르르 코르키 뭐여 어르르르르륵 어우 너무아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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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지게 했는데 아이 쟤 왜저래 이거 그냥 그냥 치면돼요 저걸로 아냐아냐 이거 안 돼 너무 타거리가 어 아래 아래 사망 와 이거 콜라다 아 나이스 풀 나이스 풀 리드 한 번 맞긴 막아야될 때 우원박 네 안에 살아있는 공포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뭐야 이거 아 직관 작스 작스 운명이 전진하는건 여느 인간처럼 말이지 용탐 상대 장스 작스 코르케 발키리 오오오오오옹 아이돌 원딜 먹어 이건 한번 싸울자 싸울자 고고고 가자 고고고고 이거 지금 근데 코르키 저거에요 아 이거 코르키 코르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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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키리 안돼 으아 아 이쪽 들어가면 안됨 아 어 저거 아프네? 럼블 궁같은거임? 네 저거 엄청 아파요 아 공보다 세요? 강화는 럼블 궁보다 아플 때도 있어요 음 죄송 어 뭐야 어어 원박? 원박? 원박 쇼 계속 때려 원박 때려 뒤졌다 넌 아 이제 온다 온다 거미온다 거미 거미는 봐야지 거미는 봐야지 아 내가 빨리 죽었어 죄송 나이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할만한데? 이 정도면은 처음에 조진거 치고는 나쁘지 않아 아 나만 잘했으면 이겠겠는데? 안 뛰어 돌틸 돌틸고 돌틸고 피오라고 피오라 보여줘 보라고 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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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갔다 어 어디갔어 내려옴 이거 나이스 나이스 이거 돌틸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터뜨리고 나이스 아이고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욕먹었어 오오오오오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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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안 돼? 아마 근데 발키로 빠질 듯? 아 가고 빠질까 생각해 가지고 돌고 있는데 이거 이거 붙어봐 x3 붙어봐 x3 어 발키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잡았다 이러면 이거 나이스 오오오오 오게이 오게이 이거 예에에에에에에에 오게 4 3 아 못댄 땜에 이거 뭐에요 아 아무도 으 마 생각이 마 저쪽도 제스를 있기 때문에 아 으 2 만약 하시는 거고 치우고 싶다 아 예쪽에 맞음 메이킹할 때 조금이라도 팀 많이 하게 엘릭스? 엘릭스 롤런? 근데 나 전별 없어가지고 나 바텀에 보여주면 안 되는데 바로 올라가 박스대로 박스랑 코르키 바텀 어? 한타 한타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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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으러 오면? 얻으러 오면? 오빠? 펠 있어? 오빠? 코르키도 있다 코르키도 있다 양옆으로 있다 양옆으로 한쪽을 아예 세게 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 있다 여기 많다 여기 와드 일단 지울게요 뭐야? 잭스? 빠지고 빠지고 살짝 살짝 빠지고 어 뭐야 아니 아니 그 위쪽은 괜찮아요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빼 빼 빼 빼 빼 싸울거야? 이제 싸우지 말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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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짐 많이 빠짐 아 이제 싸우지 말고 하나 딸 수 있겠는데? 피오라가? 안 되나? 왜 이렇게 안 죽는겨? 왜 제가 안 되네? 어우 깜짝이야 죄송 언니 왜 이렇게 안 죽어? 니네 왜 이렇게 안 죽어? 5명 다 살았어? 못참아 내려 어? 배런? 나 때려있어 오케이 오른칭 못가 한번 해보는 것도? 해봅시다 해보죠? 마! 한번 해보입시다 해봅시다 도망가 지도라도 올 준비를 해야하나? 등껏어 나한테 온다 아아아아 나이스 지배한다 지배한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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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허허 잭스가 죽이고 팀 응 그럼 바로는 갔다 저런 걸로 서포트를 시키면 안 되지 않아요? 펜 쓸 때 우리가 빠졌어야 됐나 봐 썼을 때 나와서 징크스도 같이 본대하고 합류하면서 쳤어야 되는데 몰입해서 징크스가 지금 잘 컸거든요 사실 아까 전에 킬 많이 먹어서 징크스 캐리 해야되는 판 아 징크스 캐리 받고 싶다 와드 여기 용 보죠 용 용도 먹으려고? 너네? 나와? 싸우지만 마 나 탐 밀게 와 어 야 싸우지 말라니까 물약서 저 잭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오빠 나 탈 없어 그냥 끝까지 미세요 끝까지 미세요 아니 잭스 어? 끝까지 미세요 계속 밀면 돼 서포트 서포트 상태가? 바론이라 더 빠를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아니 밀어야 돼 할 거 없어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왔네 와가지고 그냥 우리 기다리는 것 밖에 없어야 돼 컨디션 100% 상태에서 기다려야 돼 세주안이 출발 세주안이 출발 자 노틀러스 출발 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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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오른 아 안 돼 너무 세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뒤에 미스포 아 이거 뭐야 이거 미스포춘 아아 씨 3대3교 천천히 바텀을 미는데 어디를 먹어야 돼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오케이 700원 안 되겠다 모렐로 가야겠다 어 아 아 이 탱이 너무 안 되네 머그글블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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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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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렐로 아 근데 내가 한테가 개쌉이라 이게 어떻게 해야되지? 괜히 피오라 했네? 이럴 줄 알았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아이고 난 아이고 넌 어 피하고 오케이 위험하다 아이고 난 와 개쎄다 다 먹었어 이제 코르키가 너무 아파 아 코르키가 민다 야 왜 이렇게 지고 가실 겁니까? 안되죠 지금 셋인데요? 졌잖아요 근데 저 오늘 많이 이겼는데요? 저 실컷 이겼는데요? 막판 지고 가면 잠이 안 오지 않나요? 그런가? 한 판 더 할까요?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한 판 더 안 해야지 아 앨리스 너무 세요 앨리스 너무 세죠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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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앨리스 시작 앨리스 앨리스 으 으 이제 쭉 져도 돼 허한이 있다 어떻게 조합은 또 이대로 가시나요? 이제는 아예 풀어서 갈까요? 네 한번 가죠 한번 가죠 어 풀다 화났다 화났다 라임 풀어서 가나요? 풀어가지고 저 탑 가고 싶은데 어 풀었다 아 풀죠 풀죠 나 탑 안감 나 탑 안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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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글 가면 되지 응 좋았다 나도 정글 간다 와 셀 있어? 밥 너무 많이 먹었다 세요님 주 라인이 어디에요? 주 포지션이 어디세요? 네 네 저는 매콤하던데요? 최근에는 정글 좀 많이 했어요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아 매콤해요잉 매콤스 띤 퀸쿤은 퀴쿤 퀴쿤 퀸쿤 퀴쿤 쀄쿤 퀸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어 내가 올라가야 돼 킹뚜 콩스 뭔가 바뀌었는데요 상맨님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 콩스 어디갔어? 나옴 상맨이 형 다리카시죠 아 저 서폿 복귀? 뭐야 배딱 다리카시조만 듣고 내려감 나 주전공 가면 이거 못찾는데 맞아 주전공가? 그럼 그웬 밴해야 되지 않아요? 그웬 잭스 밴하면 돼 근데 내가 보니까 프로게임 박정서 원재를 잘하니까 그냥 루시안 같은거 미드로 가버려 그냥 어때 미드 루시안? 이거 배딱님이 그웬 잭스 케넨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개 갑시다 그냥 아 루시안 쏠미드 이제 별로임? 케넨이요? 케넨? 케넨도 하고 네 나 요네나 야스오 할게 좋다 요네나 야스나 어디갈까 오 오 오 카레빵맨? 오 카레빵맨이네 진짜 저 새끼 얼굴 왜 저렇게 변했냐? 헤카렘 성형 실패 됐나? 아귀가 돼버렸네요 헤카렘 왜 저래? 아귀가 돼버렸어 아 말하는거 교육수 모임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먼 난 돈만 받으년던들 미드럭스는 아니겠지? 미드럭스? 모르겠네요 저쪽 서포 누가 하지? 아 아 전판 내가 이거 밥 처먹는 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쉔 할걸 어 방금 픽 안했는데 왜 요걸 픽할 때만 한다고 아 이거는 감탄사 같은거지 아 감탄사 감탄사 뭐 전라도 거스그 같은건가? 그냥 찌발로 다 하네 어 그지그지 거시기한 그런 아 딩거탑이다 이러면 딩거탑? 럭스 미드겠네 럭스 서포트이지 않을까요? 아 스웨인 해야겠다 음 어 탈이 의안함 응? 아 탈이 의안좋아 럭스한테 신명나게 맞아 진짜 탈이 의안함 먼지나게 맞을거야 비오는날 그러면 탈이 의안하고 그거 익숙합니다 어차피 난 안맞아 CS먹는 사람만 맞아 흐흫 흐흫 근데 정글 뭐하실려나 탈리야? 탈리야 저거 탈리야 정글이겠네 그럴거같아요 어 그행 밴할까요? 안해도 되나? 올은 자를까요? 탑이 딩거가 확정된거 같은데요 거의 딩거 미드 갈수도 있어서 음 어 뭐야 저게 내 말 들은거 아니야? 어 올은 자를까요? 올은 안자라도 됩니다 오로로 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없으면 잘라도 되요 없으면 잘라도 되요 네 내가 두렵지 내가 두렵지 내가 두렵지 아 나 아지르 나 아지르도 많이 했어 아 자르 어떤거 변할거 있나요? 음 저게 없습니다 원딜 귀찮은거? 탑 탑하면 될거 같은데 원딜은 어차피 고정이라 대장간에 있겠네 이쯔 리얼 이쯔 리얼 이쯔 리얼 어우 나 나 이어 프로게임 박정석 씨포아 커밍스 와 멋있는데 멋있는데 저거 딩거 모데카이저 같은걸로는 때릴 수 있나요? 혹시 이거 모데카이저가 되려나 모르겠네 프로게임 프로래퍼인데 다 레슬링 선수 같았어요 방금 어 맞아 오 모카 모카의 꿈속으로 꿈속으로 하하하하 모카의 꿈속으로 낭낭하게 꿈속으로 모카다 모카 모카만 믿는다 오 야수 살찐들음? 저게 뭔지 보고 탈진이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오오 멋있는데 어? 짜오하오 저번에 조재룡 저.. 저번에 조재룡 등장했었는데 어 탈리아 미드인가? 장군님 어 그런가? 탈리아? 미드 탈리아 탑된거 같은데요? 그런가? 아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갈라주기? 응 개시로 갈라주기 탈리아 없어지면 경보 알려줘야됨 오케이 경보기 야수호가 탈리아 경보기 오케이 오케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알려주세요 간다 간다 숭 간다 근데 이거 진짜 도움 돼 저는 신지드 경보기 한번 했어 근데 미드 신지드 경보기 안보이네 미드 누노라 효과있음 목화 하이머 딩고랑 괜찮습니까? 어 모데카이저 망치 다 부숴질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혹시나 내가 끌고나서 6렙부터는 포탑 무시하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모카 꿈속으로 가면 그거 타워 다 없어지나? 기존 타워? 네, 근처에 있는 거 없어지는 거네요 훌쩍 가버렸어 훌쩍 가버렸어 이래, 내 계획이 전부적으로 갈아입어 뭐라고 하니? 아, 후렌진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수도 있습니다 소환사의 혁곡에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루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선을 보면 그메니가 생선까지 30초 가까이 되었습니다 블루 시작하고 싶다 을 닦아 버렸어 으 으 으 어 뭐야 다 누른 게 없는데 왜 고정했습니다 가나와 l l 룰 기업이 없는데 꼭 침 패배 고정 되십니다로 나오는데요 매니어 보정 해야지 럭스가 속박하고 느려지게 하는 거 쓰거든요 조심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겠죠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몸 안에 서려있는 공포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야 이길 수 있어 알았어 우원박 하나 못먹었당 뭐야 저 럭스가 와드 하나 박아야겠다 올 수도 있으니까 약간 변칙적으로 오더라고 뭐야 다동물 축구단이 럭스네 그러네 어 그러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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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정글 차이아가 뭐지 럭딱 럭딱 아야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아파 왜이래 왜이래 왜 오케이 개 패고 풀쩍 커버렸어 너무 열받 또 호들갑 이기고 있는데 또 호들갑 떨어 아 아 이거봐 아 아 그냥 때려서 피 흡해 호들갑 떨지 말고 때리면 아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아파 아파 해볼까요 네 그렇지 너무 아파였어요 미드텔 카레빵맨 고마워요 고마워요 큰 힘이 됐어요 나 이제 호빵맨 안 좋아할래 카레빵맨 좋아할래 나도 원래 난 카레빵맨 좋아했음 웃기고 있네 카레빵맨 좋아한 사람이 어딨어 내가 진짜 카레빵맨 좋아했음 개 꾸졌는데 들갱이요 들갱 나 오면 이 대해죠 자오하오 줘 calculate 여이 노프리어 오 따나? 야 못 타 토탐 너무 짜증나겠다 어 어 너무 싫겠다 나 저거 나 먹고싶어 테이프 먹고싶어 칼리아 전멸 안빠졌죠? 네 전멸 있을거에요 얘 노플이에요 그냥 오면 바로따 이거 이거 약간 연기했다 이거 꿀쩍 가버렸어 뭐야 탈리아 안되요 보니까 뭐야 럭스 잘하시는건데 와드 박음 탈리아 미드 탈리아 미드 탈리아 미드 미아래요 탈리아 미아 네 사려야지 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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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르가와도 망치 다 부서져요 잘하고 계신거에요 집갔다 오셈 뭐해 너무 아까워서 지금 대포미니언 나오고 있을텐데 뭐하는거야 구원밥 대포미니언이 나오고 있나요? 저거 쓰면 집가라는 격언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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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상대할려면 뭐가 제일 좋은거 같아요? 네 원거리 캐릭 해야죠 나르? 이런거? 아니면 나사쓰 오 잡았는데 이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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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안가? 가래빵맨 최고 오 프렌즈 죽는다 규설씨 규설씨 오 규설씨 사나스톤 규설이요 오우 비비 규설이형 살려야돼 나이스 나이스 아이 봐주시니까 너무 좋네 게임 편하게 하겠는데 봐봐 직스 딱 오면 딱 먹으면 되잖아 직스? 직스 딱 오면 먹으면 되잖아 어어? 좋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내가 앞에 얼쩡거려서 내가 스킬 유도함 저희 막판 이기고 기분좋게 자죠 에헤 아 뭐야 스킬도 못쓰는것들이 잘난척 하기는 적어도 내 정도 돼야지 돼야지 에헤헤 에헤헤 어 뭐야 괜찮아요 침동자 침동자 나올 때 특징 더 터질때임 오케이 스킬 막 써 마나 없어 럭스 미미미미 어 미미 있음 오케이 미드 어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봤던거 할게요 네 아래 아래 조자령웜 지구 먹어야돼 맞는단위 있어도 먹어야돼 그렇지 우원박 어이 시원 어 시원 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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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리 있어? 오빠 태진 있지?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야 나이스 앞 박살났습니다 저거 하고 이제 우와 한다 아 저 럭스 저거 저거 왜 저러냐고 저거 어떻게 된거냐고 아퍼 기차장도 철가방 부셔놨어요 아 위험한데 저거 서로 양쪽 궁 쓰면 밑에는 와줄생각 없나요 카레빵맨 좀 멀음 카레빵맨 좀 멀음 궁 쓴다 이제 궁 쓴다 조심 한다 한다 저거 썼고 아니 알고있으면서 집 갔다오세요 집 갔다오세요 밥 차들고 갈게요 라일 나왔어요 이거 그냥 작쇼가는게 낫겠죠 작쇼가는게 낫거같아요 오오오오오 왜 그러는거임 죽는다 죽는다 아 잠시만 아 나 궁 있었으면 잡는데 아 아쉽다 나를 허접으로 봤구만 바텀 이제 풀어드릴게요 아들 맛있게 먹어보죠 아니 원딜을 뺏어서 해 원딜은 준우님껀데 이거 뭐야? 버그인가? 버그같은데요 네 우린 전쟁중이다 명심하도록 합조심 짜오 밑동선 궁 28초 바텀 바텀 밥차 가능 미드 비아 미드 아프 저 아예 모르는 척 나한테 오나보다 나한테 오나보다 오케이 그냥 세게 하셔도 될거 같은데 네 아 세게 해야겠다 나한테 오나보다 다행히 뛰어져 어 뭐야 어디 사우부터 천천히 라인 다 지우고 나 속박당함 안 맞았어 근데 맞췄는데 속박 안 맞았어 이게 뭔 일이여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김희철의 야수 야쓰 가볼게요 야쓰야쓰 럭스 볼게요 럭스 오빠 나이스 여기까지 와 어 어 나 누구 죽였네 나 누구 죽였지 어 뭐야 신짜오 짜오 6레벨 그샘 인생이 였습니다 인생이 였습니다 나도 직갑니다 나도 직갑니다 굿굿 야쓰야쓰 저희 용한타 맛깔나게 해보죠 아싸 내가 내가 제일 맛깔나게 해야지 아니 내가 맛깔나게 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잘난척 하기는 저거 내장든 내야지 왜 밑으로 다 조용히 어어 공폭생이에요 옛날에 재미있었는데 엘 진짜 어 에 미드 봐드릴게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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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스 군 어이구난 아이구난 까비 싸우 바텀 제가 더 빨라요 싸우 가고 있어요 나도 용 갈게요 싸우 조심 저 가는 중 나이스 싸우 오케이 훌쩍 거버렸어 나도 죽이고 싶어 라데쿠 썼어요 상대방 이거 먹을까요? 먹어야지 이거 두셈 이거 먹어야 돼 꿀 앞에서 맞아줄게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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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좋겠어 좋겠어 헤카림님 좋댔어요 아니 야쑤 타월도 헤카림도 위험한데 아니 야쑤 헤카림 같음 다행다행 근데 야쑤 호방했어 좋았어 그럴 수 있어 이즈리얼 가요 이즈리얼 근처에 탈리아 있는거 같아 이즈리얼 진작에 와서 나 내 목담 어? 다음엔 지켜드릴게요 아 내가 너무 이거 타워 골드를 먹고싶어가지고 이즈리얼 내려옴 근데 못참긴해요 타워 골드 뭐야 응 안오네 형님 야쑤오는 원래 그렇게 하는 챔프가 맞아요 그니까 예쓰 어 이제 헤카림 궁과 함께라면 탈리아 데려가 볼래요? 아 없구나 네 우리 헤카림 왔으니까 하지마 여기있음 탈리아 여기있음 싸우면 내려옴 탈리아 싸우지 맙시다 이거 이거 오빠 궁 있어? 오빠 궁 있어? 야하 술 오빠 아 아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우린 조금 나댄거 같은데 어? 나댄거? 아이 큰일났네 아 안나댄야겠다 하지만 우리의 사망은 전령과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린 좋은 타이밍에 죽은거에요 우리의 희생으로 중요할때 안죽었어 오케이 그렇지 흡 흡 체력 12 흡 흡 흡 어 뭐임 뭐임 아 개빡 돌아 우린 그냥 아주 그냥 홍어 홍어 닭껍질길자로 아는구만 어 그 다음에 그 말이 아닌거 같은데 닭껍질길자 있어 아 개빡 돌아 진짜 아 미친거 아냐 아니 이건 학폭이지 아 나 진짜 못참아 고도로 발달된 닭껍질길자는 홍어의 교자와 구분할 수 없다 오 오 오케이 오 오 나이스 미쳤다 오 안 돼 나이스 미쳐버렸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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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고 나이스 어 카레빵맨 진짜 잘한다 나이스 카레빵맨 개굴이 저희 미드 왔습니다 아 뭐야 볼땡이 미친거 아냐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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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뭔데 저거 까비 죄송 용 1분 미드 같이 갈까요 카레빵 어 또 영향을 안줬어 정말 미드 한 번 같이 가시죠 에 카레빵 또 영향 안줬어 오케 오오오 오시면 공이 있어 저 없어 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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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짜오하오 안쪽으로 안쪽으로 짜오하오 오케이 라데쿠 빗나가고 1대1 오케이 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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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솔킬 아 배 아프네 저 정비할게요 어 뒤에 이즈리얼 마치 소심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Fuck 와뜨armed 어 kten 징크스 무빙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아 저 방금 보셨어요? 보셨어요? 난 또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네 어디가? 장군님! 장군님 안 돼! 장군님 안 돼! 얘 노궁? 아냐! 어 무덥수 아... 왔나? 아... 대포 왕대포 어 왔다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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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요 궁은 어? 우리 나대지 말걸 아... 8회빵맨 없는데 너무 나댔다 응 안다 3대1이요 3대1이요 까비 아이고 아 까비 조졌다 어 제압킬을 줬네 괜찮아 모델이 다 툴툴 괜찮은 거 맞죠? 뿡 아니 아니 야... 요거... 이쪽에서 한타 봐 볼까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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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네 잡는데도 한눈이 가요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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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 이거 못 지켜 아 안 나대야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켜 주세요 제가 너무 나댔습니다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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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자 느리겠습니다 럭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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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즈리얼 나이스 오케이 모칼 꿈속으로 오 형님 저 달려가요 시철 형님 저 달려갑니다 어 뭐야 사라졌는데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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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바론 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박 시켰습니다 예 못 봤습니다 아 왜 못 보셨죠 그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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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강타 있어? 오빠 강타 없어 강타 있어? 강타 있어? 강타 있어? 강타 있어? 한 번씩 던지는구만 서로 아 그럼요 아 근데 아까 모카가 진짜 잘했어요 오 모임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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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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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멀다 모카 미쳤음 근데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생짜 옵니다 생짜 도망가 아이고야 야스 야스 바텀 갑니다 네 네 아 무섭다 무섭다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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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레드? 역사는 희생님의 피로 아우 야스 좋아 희선 쪽으로 내가 먹을 뻔 알 데가 없다 아니 이거 저희 미드 1차 밀죠 예 야스 오만 바텀 가고 우리 밑 1차 야스 오바텀 나머지 1차 아 아우 또 시작했어 월크린 척 아 아 치명적인 척 오케이 월크린 척하다가 쫓겨놨죠 이거 이거 붙여줘요 붙여줘요 오케이 싸우고 데려가도 되요 가도 되요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한 다운 오케이 나도 혼자 찍자 야쓰 야쓰 넌 야쓰나 해 오케이 야쓰야쓰 야쓰 야쓰말고 한타 하고싶은데 그게 야쓰야 너는 난 타워 철거하는게 야쓰야 어 딜 봐 나 딜 왜이래 힐 한번 볼까요 자 아 한타 하고싶었는데 야쓰오의 야쓰지수는 7,919 7,919의 야쓰지수가 나왔습니다 적극방으로 가자 예 예쓰, 예쓰, 예쓰 너무한거 아닙니까 예쓰 오우 아잇 한번 딩거 버릇고 노키는 해야 되서 아핳 진짜 아잇근데 이게 본 그거 픽은 아니라 하더라고 아잇 맨날 패러와요 모델들고 딩거만 하면 아 모카 꿈속으로 너무 좋아 아 일로 가야겠다 아니 원래 막 카르빵맨 조용히 말하는 거 아니었나? 아 우리 팀이 희철이 때문에 분위기가 다운될 수가 없어 뭔가 이상한데? 희철이가 계속 비트박스 놈 조용하고 싶은데 못 조용하겠어 저 정말 슬픕니다 아 슬퍼요? 많이 슬퍼요 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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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펜 있어? 야스 야스 우리 집 하나지 야스 씨발 씨발 멋있는데 호나나? 너무 멋있는데 호방 가까이? 호방 한대 호방에 시철이 멋있는데? 네 이따 꺼야 되는데 아 어떤데 왜 이긴다가 나왔었지? 아까 졌는데 왜 이긴다의 75%가 아 또 해요? 아 원박씨 내가 우승 청부 많이 해줬잖아요. 이제 가도 되잖아요. 우승 청부죠. 제가 우승 청부 바텀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충분하잖아요. 네 요정도 선에서 3시 30분이니까 3시 지난 김에 5시까지 하죠. 어 혹시 아 그래요? 혹시 빡뚜셨어요? 빡뚜신 건 아니죠? 아 난 또 빡뚜셨다고. 아 저 이렇게 못 잤는데? 따티님 혹시 빡뚜신 건 아니죠? 이런 건 못 잤요 저는. 아 못 잤? 발가락이 안 펴져서. 아니 헬카림. 헬카림이 다 풀어줬지 우리 바텀. 헬카림이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홍길동이었어. 카레빵맨은 어디에나 있지. 카레빵맨만 믿고 싸웠지. 아 이건 칼바람이라도 하고 자야돼요. 진짜로. 찐막 안 하시나요? 아 근데 찐막 할 거면 팀을 섞어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아 네. 칼바람? 칼바람으로 찐막. 칼바람으로? 5대5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재미 봤잖아요. 칼바람 내지. 디노홍생 마이하트 바로 방파로 가면. 오케이. 그럼 이 팀으로 한번 해요. 오케이. 아니 그 칼바람은 어차피 초대하는 대로 나와.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그쪽 팀에서 5K가 나와. 당신들 팀이잖아. 뭘 어떡해. 이 팀으로는 오는 대로 고. 오케이. 선착순으로. 고고고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고고고. 올라가세요. 오는 대로 고. 아까 그 팀으로. 아까 그 팀으로. 아까 그 팀으로. 아이아이. 아까 그 팀으로. 그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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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왼쪽 팀이었으니까 오른쪽으로. 아 어차피 칼바랑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팀이. 이 꼬방 옮기자. 이 꼬방은 이 꼬방 옮기자. 이 밤바님 왼쪽. 밤바님 왼쪽. 밤바. 오케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이거 그냥. 하늘하고 쓴 거 없어요. 고고. 여기서 해야 되지 않네. 여기서 해도 돼. 여기서 해도 돼. 화가 많이 나서. 네. 아 이거 뭐임. 아 이거 쓰레기 같은 게 나왔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못 바꿔요? 서로 바꿀 수는 있음. 서로 바꿀 수는 있음. 팀들 간에만 바꿀 수 있어요. 팀끼리만. 아님 방 한번 깰까요? 어? 아 그냥. 그렇게 되면 계속.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한 무. 한 무. 해야 돼. 카사딘. 카사딘은. 스펠 뭐 들지? 나 이거 아예 모르는데. 나 근데 이거. 스킨 왜 있지?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할게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밤바가 모든 거에 달렸다. 아 난 모르는데. 아이 좋아. 실제로 그래. 아이고 같은 거. 이거 룬 뭐 들어요? 트런들. 오피장 지지. 트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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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여기 말은 침 아래쪽 너무 너무 긍거리 아닙니까 원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 원거리 아줌마 으 아지아 아줌마의 준비 되셨대요 원거리 아줌마 5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더 좋은 거 아냐 raining temж 개 아 2보 아니라 고 으아 죽여 나 사놨는데 에이 뭐야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선물입니다 나 살기 위해 나 살기 위해 폭탄 배성 이게 뭐야 물을 치고 아 나 이거 뭐야 으 으 으 으 여기당 계급당 떼고 붙는거지 으 에 뒤로 뒤로 오세요 뒤로 오세요 삼켄치 삼켄치 아줌마 너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 뒤져 그냥 아 르블랑 아줌마 안 없으니까 죽어야지 어 비가 비켜 아 아 아줌마에 반응하는데 아줌마에 반응하는데 탐퀸치 어떻게 해요 아 아줌마에 반응하면 탐퀸치 차 안에서 하는거 개빡도라 탐퀸치 야마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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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쏩니다 아 아 으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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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코치고 뭐고 없어 아 재밌다 으 으 이거 리게임 되나요 네 리게임 안됩니다 환불 안돼요 아 아 아 같이 같이 맞기 이씨 꺼져 사장님 으 으 으 으 여기 궁금하죠 여기 궁금하죠 자 이렇게 하는거야 희철아 나 그냥 나 고통스러운데 나 그냥 죽을까 야 이게 이게 많은 나 이거 맞다고 모니 cann 스태 вопросы 실패 아들 인도 멀어리 depend 에의 에이 에연 로 느려 이어 쟤 오 ogly driven Shawn Architecture 디렛 육쟁이 아저씨 으 어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어 먹어줄게 쌀? 형 뭐에요? 어 나이스 어 절로가 절로가 보리? 바비 어 왜 폰통? 왜 안죽는거야 도대체 아 마나없다 와 조합 빡세다 아 이거 템 먹어요 범쳐잉 나가려고 아 뒤에겠다 아니 퀸 잘하시는데 또다른 모습에 나 살기위해 에에에에에에 이거 어디요? 몸부림치는걸 몸부림치는걸 아 개빡도네 아 탈자 안주시고 아 탈자 안주시고 탈자님 들어오시고 아 날아가야겠다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다동물축구 나 날아다녀 아 날아다녀 아 날아다녀 안되겠다 아 비행해야겠다 카사카사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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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 넣어 안돼 안돼 제 뒤로 제 뒤로 오세요 제 뒤로 오세요 함캔치 뒤로 오세요 어 어 터진다 봐 어 안돼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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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겨야됩니다 기억하세요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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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ズвор이 잠임되며러 잠재인되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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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는거야? 왜 나한테 먹으려는거야? 오왕 오, 온다 아, 죽여주세요, 그냥 다 같이 죽으면 안돼 다 같이 죽으면 안돼 상호는 지켜야 돼 교대로 죽어야 돼 교대로 이 게임의 특징 와 무빙이 장난 아니시네 어 뭐 어따 쏘는거야 어떡해 어떡해 아 까 아 깨닫지 못했을 뻔 으 이건 말이 안 돼 고통스러워 자동몬 축구단 10킬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좋은데요 이거? 주노님 전판도 개 잘하셨는데 자동몬 축구단 10킬 뭐야? 원 딜이 천직이여 너무 무서워 영원의 세계 주마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꽤 뚫는 바람 아 야 벽이야 지금 나와던가 자기가 죽을래 친구야 그런 법이야 원래 아 이게 암살이야 이게 암살이야 와 솔직히 해봐 아 왜 이렇게 잘해 지금 암살 차량 병건이가 다 죽이고 있어 희철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야겠다 오? 파피 파피 사망 파피요 파피 파피 들어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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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철이 아저씨 파피 파피 저희 애TCHA 안 돼 오 오 에어보 아 까비 잘 쏘고 가라 잘 쏘고 가라 잘 쏘고 가라 잘 쏘고 가라 위자이 위자이 774 아니 죽었네 아사아딘 아저씨 우와 뭐야 뭘로 죽은거야 그냥 밟아 죽인거 같은데요 어 W왈로 낙지 사진 함부로 밟지마라 와 미쳤다 무측 오렌지 프로게이게이게이야 그이고 뭐야 우울해요 프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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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ㅁㅁㅁ!!! 거기다 멀리케써 나이두 이게 삼겹삶연 적금 interviewed 코비도 진짜 개짐있어 코비도 꼽 왜요? 왕? 들어가시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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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쭌 야마야마 야마도라 야마도라 퇴바람탈힌들 개짐있어요 진짜 폴리비삭 한번 해보세요 야마돌아 배의 야마돌아 몽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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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죽어 아 야마돌아 안 죽는 대상 개사기 챔피언이다 아 살려야겠다 아 살려야겠다 오 나이스 살려야겠다 아 뭔가 드리블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다 아이고 아이고 저 짭 아 으헤헤헤 으헤헤헤헤헤 아 아 짜증나 닭고기 아줌마 어 파피 아 파피 미쳤고 세이헝 히힣힣힣힣 히힣힣힣힣힣힣힣힣 나도 할거야 이건 다가시고 싶으셨나요 뭐랄식는데 아 뭐 할 수 있는데 여기 안돼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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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는 뭐 할 수 있다 연예는 뭐 할 수 있다 어 재수는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영광 이 새키 진짜 죽여줘 죽여줘 죽소해줘 영광 형 보여줘 약 먹어주고 우리 가위 아줌마 왔다 가위 아줌마 다 썰어주고 가위 아줌마 가위 아줌마 살려줘 안돼 가세 아줌마 가위 아줌마 가위 아줌마 가위 아줌마 왜 안 죽이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죽어 가위 아줌마 왜 안 죽는 거야 왜 새 받아나 아줌마 해S 고 Ram 고 10 니가 모든게 탐켄치? 탐켄치? 탐켄치 내가 알려줄게 고래밥 고래밥같이 생기네 있지? 고래밥같이 생기네 아니 안 죽네 고래밥 아줌마 아니 탐켄치는 안 죽어? 탐켄띠 로아 굿굿 어? 어? 아세요 아줌마 또 다른 모습으로 아 폭탄 세 폭탄 세 탐켄디? 탐켄치? 탐켄치? 탐켄치 와 들어오세요 누구? 누구? 누구지? 앙 탐켄디? 탐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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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주고 탐켄치 안 죽어 탐켄치? 갑니다 고 에어본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오우용고 어 내가 저 따봉티모 죽인다 피흡하는거 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왜 안 죽냐고 왜 왜 죽냐고 저거 피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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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탐켄띠 앙 탐켄띠 아 불경해야겠다 나오는거 불경해야겠다 아 재밌다 롤 아 재밌다 롤 즐겁다 어 어 뭐야 한방에 죽이네 드리블요 아싸 드리블 도망차 드리블 드리블 도망차 드리블 드리블 미쳤다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헤딩 나 있다 심창면 폰 미쳤다 아 여기까지 끌어 댕겼어요 우리 우리 태어났죠 오케이 게이르 어 아 어디냐 뭐 해 하고 도대체가 아직 나도 어쩔 수 없죠 어 살려드릴게요 준호님 감사합니다 때려주세요 헤딩해야겠다 안돼 어디까지 가는거냐고 쟤두 오케이 쟤두 W 한 명이 있습니다 앙캔디 앙캔디 말하셔 아우 짧네 가위질 아이씨 아이씨 원방님 제가 왕캔디 왕캔디 아 되셨어 에어봉 아이고 아이고 야옹이 야옹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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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 먹을 수 있나? 호피 호피 먹어볼까요? 오오 파피 파피 파쉬 파피 아 맛있다 아 이겼다 아이씨 아 뭐 어떡해 엉코 더 드려요? 뭐 어떡해 연애 제발 해줘 구경해야겠다 꺼지삼 꺼지삼 연애 연애가 꺼지삼 꺼졌어요 혹시? 아이씨 오디오를 안하고 갑자기 어 뭐야 님 님 나랑 친한? 아니요 죄송 죄송 아아 아 나 이거 죽이고 싶어 진짜 죽일래 내가 죽일래 으아 아 내가 서비스로 한번 도와드렸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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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위 아줌마 으이 아줌마 으이 아줌마 아 뭐지 아 몽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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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우보래 자꾸 어 왜 뭐야 아 뭐야 펜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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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만 한 뒤만 아아 제드 아저씨 제드 아저씨 제드 아저씨 제드 아저씨 오 제드 날래다 오 오 공쓰다 꺼졌는 넌 으 오케이 어 비켜줘 저희 타워 한 대만 만에 2950 인데 피가 우리 치가 아무도 안갈거야? 건드려보지 못했는데 우리 치가면 아무도 안갈거이? 어떻게 늦었다 흐흫 가자 병명아 우리들이 보여주는거야 이거 어 나이스 뭐야 아 이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거 위험한데? 저거 뺄까요? 잠깐 잠깐 가질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제가 어그로 끌고 있어요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어 어 가위 왔다 가위 가위 아니 가위 왔다 야 야 치가 아무도 안갈거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게임 제드 보여주나 제드 보여주나 제드 와 죽는거 보여줌 제두 5 잘못 걸어서 쿵을 아니 어 제 2 안 마주 타깝 고래밥 너무 싫어 이겨 줘 안치는 거 아 아 아 고래 밥도 무시로 으 으 야 면 아 재미없다 아 롤 재미없다 아 롤 재미없어 아 롤 되게 재미없다 후원박은 챔프 이거 잘 다 모르니까 아 롤 왜 함? 갑자기? 근데 칼바람은 진짜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칼바람은 또 하자고? 그들만의 리그야 이모는 진짜 2킬 18데스 하시긴 했어 2킬 18데스? 누구? 누구? 원박 아 찐찐마 원박씨 너무 저희가 유리했던거 아 원박 정말 다동문 오십쇼 저 이쪽인가요? 위자이 아 아 아 아 진짜 우리 왼쪽 아니야? 이건 뭐 왼쪽 오른쪽에서 상관이 없어요 아 또 재미있는건 나왔으면 좋겠다 뒤졌다 이대 뭐냐고 이대 케이틀린 뒤졌다 케이틀린 후원박 주면 되겠다 저 샌나 바꿔주실 수 있나요? 우원박 케이틀이 나나 나인 케이틀이 나나 제대해볼까요? 제가 저 진짜 못하긴 하는데 제가 제대로 못 아예 몰라서 아 아 아 이거 원박님이 케이틀이 나게 낫지 않나요? 이거 원박 케이틀이 할래요? 왜 승리야 같지? 모카 아 나 이제 제드 난 못하는데 나 모카 해야겠다 본박님 이번파 웃을거 같은데 너무 재밌어서 웃을거 같은데 아 행복할거 같은데 이번파는 저희 또 백스 있어서 백스가 또 흔제든 또 재미가 없고 괜찮을거 같은데 백스도 여기도 있습니다 모카 아저씨 백스가 좀 말랐네 네 아 말라야겠다 유성 아니야? 말라말라 말라맥스 어 유성모대? 유성별로임? 유성별로임? 유성별로면 정복자하고 헤헤헤헤헤 오 빨리 바꾼다 피지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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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린다미원은 백날 쳐봤자 5초 동안 산다 무섭다 트린다미원 무섭다 트린다미원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우 왜 안열려 이거? 순서 타야돼요? 없는데 아 아 부쳐가야겠다 오오오오오옹 아 1레비 내가 너무 약해 아우 아 3레비 너무 약해 뭐야? 안 가야지 바빠 현란한데? 모데카이저 보니까 살짝 PTS돼 오는데요 모카의 꿈속으로 아 뭐야 나 모카야 왜이래 들어와 야 모카야 들어와 야 모카야 왜이래 들어와 아 아 아 예스 아 복수해줘 어 더러웠는데요 해신작쇼 나 누구 땡겨야지 나 누구 데려가야돼 아 나 누구 데려가야돼 현란 현란 아 오지마 와 저게 던지는거 왜이렇게 많냐 어 어 갈만 했는데 어 아 아 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사거리가 짧아 아 사거리가 너무 짧아 짜증나 아 나 이거 너무 아파 나 이제 파악했어 모델카이저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어 뭐야 어 나 뭐야 아 뭐야 왜 들어와 아 저 벌레같이 했네 온다 리븐 6 됐나 본데 혹시 안에 있어요 리븐 안돼 안돼 오지마 선생님 어어어 어어 어어 뭐 이거 뭐야 뭐야 리본 리본 다 죽여 리본 막아 트림이 먹은 거 좀 아쉽다 아쉽다 궁있으세요? 세윤님 궁 있으세요? 저요? 트림 궁 105초 아 모카의 꿈서 우리 모카의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보실까요? 너무 싫어 모카 싫어 엄마 엄마가 싫었었구나 아이고 나한테 찍었겠네 이게 뭐 영원 축하 받기도 아아 상황 봐서 저 궁 들어오면 이니셔 합니다 포킹해 포킹해 왜 이리 짧아 절대 트린이 피를 회복하겠습니다 안 돼 나한테 오냐고 왜 왜 우리 팀에 피들이 있네 상대팀에 백스가 있고 위에 약 약 먹읍시다 아직 13초 아 약 먹고 싶다 라인라인라인라인라인라인 세나가 그냥 뻑땅 치면 돼요 그렇게 치면은 끝까지 치면 관통입니다 어 생겼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모카의 꿈속으로 죽어 아 죽어 아 아 아 아 왜 대 대가리 나와라 악마들아 모습을 드러내라 모카 대가리 형님들 저 돈 좀 쓰고 올게요 저 돈이 좀 받을거야 얼마나 받을거야 저 4,000원이요 아 큰일 났다 저 100,000원 아 허리 풀체 아 쓰벌얼 나 100,000원 모음 어 타워 밀어야겠다 아 타워 밀어야겠다 아 타워 막아야겠다 타워 함부로 밀다가 다 죽여야겠다 아 타워 밀어야겠다 네 저희 안 먹을게요 저는 타워 밀어야겠다 타워 밀어야겠다 타워 밀어야겠다 타워 밀어야겠다 빼야겠다 이즈 어 잘한다 아 와 미쳤는데 미안합니다 전 미안합니다 뭐 그냥 뭐 그냥 운동이 맞아버렸다 뭐야 모카의 꿈속으로 들어가버린다 들어간다 들어가는 수가 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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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의 꿈속으로 니 대가리 모카의 대가리 속으로 대가리 속으로 들어오면 대가리야 보 bluff 모카의 불방맹이는 모델에게 평등해 1954 산진 기관이 뭐 använd 두분 몰 violin 새 healing 지를 ktion 지누 자신감 필요 전 있음 사용 아 리신 언제나 야 모카야 모카 컷 모카 컷 다음에 뭐가지? 에이 뭔데? 다음에 뭐가요? 다음에 뭐가요? 라일라인 아 쉣 아 평타 치라고? 쉽지 않아요 평타 치는거 평타를 쳐야 아 평타 쳐야겠다 이제 너무 아퍼 이코 띵 오 어? 나 이제 평타 치야겠다 아 모카의 꿈속으로 가야겠다 아 모카의 꿈속으로 가야겠다 어 맞다 그래도 몸속에 데려간거 다 죽이시지 않았나? 그러면 되지 선 작쇼 구림? 모델은 딜템이죠 누가 작쇼 가라고 했는데? 자객이다 자객이다 다 믿겨 아 그냥 밀어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걸어줘 아 밀어야겠다 어 나 밀어야겠다 어 나 밀어야겠다 어 살려주세요 숨어야겠다 아 숨어야겠다 어딨어? 아 아 아 공 쏴야겠다 아 쉐이나 시사해 쉐이나 아 무서워 아 와 세이버 왜 안죽어 아 깜짝 쉐이나 안 보이기 안죽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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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제 들어간다 꿈속으로 나 꿈 다 스 다 꿈 나 꿈 못 portable Mont 총이 안 됐네 안 들어갔 똘어 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우 우와 뭐야 나 사실 제드 잘 할 수 있어 프로게이 프로게이게이야 너만 믿는다 프로게이게이야 저 제드정 어뜨케해봐 오케이 공포 확 들어가 확 들어가 막 들어가 확 들어가 막 막 들어가 막 그냥 어 뭐냐고 나이스 부럽다 롤 잘해서 아 부럽다 나도 롤 잘하고 싶어 뭐야 이거 질투난다 저 롤 실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자 한놈 잡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프로게이 게이 게이 님이 프로게이 게이 게이야 자 아칼리 아칼리 발사했습니다 저 뒤에 진호색 마이 하아트 오케이 자 안에 그 도넛 도넛 한 개 시발 정민 님이 오세요 어 뭐야 어디가 뭐야 뭐냔 말이야 뭐냔 말이야 이송합니다 더블길 어 어엉 아 트리플 기 아 뭐야 제도 아 제도 왜 안 죽어 오씨 오씨 사실 제드를 잘 알지 제드 죽어 잡았어 이거 못끝 놨어요 아 원박 다 죽었어 일로와 아니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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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빡빡! 빡빡! 딜어라! 이게 우움바? 이거 우움바! 이거 우움바! 우움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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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는 거... 어우, 맛있기가 있었는데? 다 맞았는 거... 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왜! 왜 그러냐고! 왜! 찐템으로 빡쳤어. 아! 어이... 아니, 립은 저거 뭐야? 계삭해요. 계삭해요. 아니, 립은 뭐냐고! 오오오오오! 더 잘했으면 살았겠다. 살았어? 선율풀이 돌아서... 유방주... 아, 걸리. 아, 억제기 나왔어요. 아, 억제기. 억제기 DRX한다, 지금. 오카의 꿈속으로. 아, 나 꿈... 꿈으로 갑니다. 아, 뭐야! 나 꿈속으로 갑니다. 참고로 꿈, 꿈, 꿀 중입니다. 나 꿈은 뚝쎄기입니다. 아... 꿈속으로. 꿈속으로 갑니다. 와, 발차기 오잡다. 아, 사망. 사망. 아, 칼바람 왜 함? 왜? 칼바람을? 이게 하나도 재미없어. 아, 진짜 노잼인데? 배노잼이야. 아, 너무노잼인데? 완전잼 있지요? 묶어놓고 패지요? 어... 모카 맛동산 왜이렇게 짧음? 아... 칼바람의 꿈속으로. 너무 아파. 너도 모카의 꿈인 게 아닐까? 어. 이 칼바람도 사실 모카의 꿈이었던 거지.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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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바람 하지 마세. 칼바람 재미없다. 왜 하는 거야? 아, 재미없다. 아, 재미없다. 칼바람 칼바람. 또 하나요? 네? 네? 다들 남아계시네요. 코인 하나 어떻게 더... 여운이 남으셨나봐요. 그만하자고. 뭔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다 가세요. 이제. 남은 거 이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휴, 가야겠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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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빠이. 아휴, 다음부터 칼바람 하자고 하지 마. 칼바람 지워야 되겠다, 칼바람. 나 이제 앞으로 똥바람 충하고는 상종 안 합니다. 저희 협곡이나 하죠. 네. 협곡이나 하죠. 괜히 그... 칼바람 대회 있어요? 없죠? 협곡은 대회가 있잖아. 1대1.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칼바람 대회가 어딨어. 단군님이 칼바람 좋아하시네. 봐봐. 단군 봐. 단군 티어 몇이야? 칼바람 좋아하니까 티어가 그런 거야. 똥꾸네, 똥바람.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4시까지 했네. 빠이구. 나 마마이 깔아야겠어. 마마이 깔아야 돼, 이거.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하루 종일 해, 그냥. 롤만 해. 나 롤 추고 안 했는데. 롤 재밌다. 우원박 씨, 오늘 좀 이겼죠? 예, 덕분에. 맛 좀 봤죠? 침착맨하고 같은 팀 하면 이기는 거 알죠? 예, 예. 아까 그, 제 그, 퍼포먼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다음에도 침착맨, 그, 형관에서 침착맨 불러주세요. 예, 예. 예. 침착맨 찾아주시고, 다음에도 그, 좀 우선순위로 해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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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 바람은 별로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침착맨입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롤 안 하겠습니다. 왜냐?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못해서도 아닙니다. 한번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못하긴 하는데? 아까 제 활약 못 봤어요? 그걸, 자, 보세요. 제가 오늘 한 거 경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니쉬를 열면 저는 죽드려도 이깁니다. 봄. 봄. 봄니쉬를 하면은, 제가 죽드려도 이게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저의 봄니쉬를. 저의 이니쉬 각. 나만의,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니쉬. 우리 팀의 그 기량을 다 10분 계산해서 컴퓨터로 이미 결론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내가 죽어도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똥을 닦은 것처럼. 제가 잘려가지고 똥을 닦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저에게 궁이 얼마만큼 빠질 거라는 걸 컴퓨터로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악원들이 쓸어 담는 각을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불러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굿바이.